오늘은 저와 함께 새로운 책을 함께 리뷰해 나가기 시작할 텐데요. 오늘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의 저자가 쓴 책들을 세 권을 리뷰를 해드렸고 이번이 네 번째 책인데요. 제가 이분의 책을 집중적으로 리뷰를 해드리는 것은 저는 책을 읽을 때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깊고 아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야지 이 사람의 철학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와타요 다카오라는 일본의 전설의 암 전문의의 책을 제가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계속 이 와타요 다카오의 암 치료 철학을 함께 배워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을 앓고 계시거나 주변에 암을 앓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같이 이제 와타요 다카오 선생님의 치료 철학을 익혀서 그 암 치료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이것만 바꿔도 암은 억제된다 라는 주제인데요. 참고 도서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이십니다. 암 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하신 분인데요. 암이라는 질병은 사망 원인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무시무시한 질병입니다. 실제로 이 책의 저자 와타요 다카오도 암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어서 소화기 외과라는 전공을 택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소화기관은 전체 병의 절반가량이 발생하는 장기입니다. 특히 암이 많이 발생하죠. 의학을 공부하던 당시만 해도 암은 수술로 잘라내서 고치는 것이 상식이었다고 합니다. 와타요 다카오라는 의사선생님이 대학에서 의과대학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암이라는 질병은 수술을 해서 잘라내고 고치는 것이다. 이것이 정설로 통했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소화기 외과야말로 암을 고치는 선봉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기 외과를 갔다는 거죠. 그런데 30년째가 되는 2000년까지 지금은 2024년이니까 벌써 50년이 되겠죠. 그럼 2000년이 30년째가 되는 거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벌써 집도한 수술이 4천여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중 절반이 소화기 암 수술이었고요. 환자의 암 덩어리를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제거하는 것이 암을 고치는 가장 올바르고 정확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환자분들도 그렇고 의사선생님도 그렇고 암이 발생한 부위에 정확하게 최소한의 범위로 수술을 해서 암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최고의 암치료 방법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죠. 지금도 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보통 대학병원 가서 암치료를 한다고 하면 수술, 항암, 방사선이라고 하는 현대의학의 3대 요법으로 암을 고치기 시작하는데 이 3대 요법이 한계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2년에 암환자 추적 조사를 해봅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봤더니 그 의심은 확신이 된 거죠. 그 의사선생님분들이 자신이 수술한 환자를 조사하는 것은 수술의 그 결과, 수술의 성적을 객관적으로 아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2002년도에 마테오 다카오와 동료 의사들이 수술한 1,406건의 소화기암 병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를 봤더니 5년 생존률, 5년 후에도 살아있는 수술을 하고 5년 후에 살아있는 환자의 수가 52%였다는 거죠. 절반 정도가 지금 살아난 거예요, 5년 후에도. 그럼 48%는 5년 안에 암이 재발해서 사망했다는 거죠. 암튼 5년 후에 48%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절반은 죽고 절반은 산다. 이게 이제 그 3대의 요법, 오늘날 현재 암치료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와테로 다카오는 암과 식사의 관계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 3대의 요법의 한계를 느끼고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환자들을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암과 식사의 관계를 보게 되었다는 거죠. 당시 수술로 암을 다 제거하지 못하고 집에서 요양하던 환자 중에는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특수한 사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몸속에 암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결과가 좋아지고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철저한 식생활에 있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것들, 세세한 것들은 환자마다 차이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식물성 식품을 많이 먹고 동물성 식품이나 동물성 지방, 염분 섭취는 제한하는 식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식사 지도를 시작한 후에 식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암이 억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테오 다카오 선사님이 식사와 암의 관계를 알게 되고 실제 자기 환자들에게 철저한 식이요법, 이것을 병행하도록 했더니 암이 억제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 식사요법의 핵심이 뭐냐 채소와 과일을 대량 섭취하고요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염분을 제한하고 정백하지 않은 곡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소화기 암뿐만 아니라 유방암, 폐암, 전리성암, 악성 림프종 등을 앓고 있는 병원에서 이미 늦었다고 평가했거나 호스피스에 가기 직전에 찾아오는 환자들도 적지 않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조차도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심하게 식사를 지도하고 정성 어린 치료를 하면 60에서 70% 정도는 상태가 호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방암이나 전리성암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80%까지 개선이 됐다고 해요. 이 정도 개선이면 거의 확실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마테오 다카오 박사가 대학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수술을 하면서 회의감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수술, 항암, 방사선 이것을 거부하거나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수술, 항암, 방사선, 이 3대 요법은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수단이고요. 하지만 이 3대 요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암 치료율의 개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 들으신 분은 대학병원 치료 받지 말고 먹는 것만 어떻게 바꿔서 암을 낳을 수 있겠구나 이게 아닙니다. 같이 할 수 있는 걸 해가면서 먹는 것도 바꾸라는 얘기예요. 영양상태와 대사를 조절하고 면역력이 높아지는 식생활을 하면서 3대 요법을 적절히 조합하면 치료율은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환자 생활의 질도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수술, 항암, 방사선, 3대 치료 계속 받으시면서 채소와 과일을 대량 섭취하고요.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 염분을 제한하는 식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백하지 않은 곡물을 섭취해야 한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3대 요법 물론 아주 효과적인 치료 효율적인 치료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식사가 바뀌지 않으면 암 치료의 성공률은 5대 5에 가깝다. 이것을 60%에서 70% 심지어는 70%에서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식사요법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진 식사라는 책의 내용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릴 겁니다. 같이 어떤 식사를 해야 암이 완벽하게 치료가 됐는지 같이 공부해가면서 함께 건강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간으로 전이한 암 20개가 석 달 만에 모조리 사라졌다. 입니다. 오늘은 진짜 기적같은 암 치료 사례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오늘 영상 잘 보시고 정말 나도 나을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과 가능성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구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입니다. 암 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시거나 이런 류의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의구심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식사요법이 암 치료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굉장히 좀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 치료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직장암이 간으로 전의한 63세 여성 A씨의 이야기입니다. 63세 여성 A씨는요. 처음에 직장에서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2005년 7월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는데요. 이미 암이 간으로 전의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CT를 촬영해 보니까 간 속에 전의된 암이 20개가 발견됩니다. 가장 큰 것은 무려 직경이 6cm에 달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크죠? 암의 개수가 많고 여기저기 암이 막 흩어져 있으면 사실 수술로 암 덩어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치료는 간동맥 항암제 주임요법이라는 치료법을 선택합니다. 간동맥에 좁은 관을 삽입해서 지속적으로 소량의 항암제를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주입하는 항암제는 피부 밑에 묻어두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거의 없고요. 항암제 치료를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간에 항암제를 직접 주입해서 약의 양도 일반적인 것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만 쓰기 때문에 부작용도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식사요법을 굉장히 강조하는 의사선생님이잖아요. 암 전문의이신데 그렇다고 해서 수술, 항암제, 방사단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식사요법과 3대 치료를, 표준치료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씨 같은 경우에도 항암제를 투여하면서 식사요법을 같이 했습니다. 반년 이상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전혀 섭취하지 않았고요. 소금량도 최대한 줄였습니다. 고기를 전혀 먹지 않은 거고 우유 같은 것도 안 먹은 거죠. 그리고 소금도 내가 먹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안 먹은 겁니다. 주식은 현미를 위주로 했고요. 통곡물을 줄여 먹은 거죠. 부식은 채소, 과일, 해조류의 식물성 식품을 줄여 먹었습니다. 이렇게 식사요법을 시작을 했고요. 10주, 10주 뒤에 CT 검사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으로 전이한 20개의 암이 모두 사라진 거죠. 동시에 간암의 종양마커도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종양마커는 암이 생기면 혈액 속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암을 진단하는 데 지표가 되는 물질입니다. 종양마커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더 이상 암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간동맥 항암제 주사요법은 환부에 효과적으로 항암제를 투여할 수 있는 뛰어난 요법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실제 치료 결과를 보면요. 이 방법만으로 완전히 치료되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실제 이게 A씨의 CT 사진인데요. 보시면 왼쪽에 간 보이시잖아요. 여기 보시면 간이 왼쪽 상단에 크게 있는 간이에요. 이 간을 보면 중간중간 검게 색깔이 들어간 부분이 있죠. 이게 다 간암입니다. 암세포예요. 이렇게 간에 암이 막 퍼져있던 거예요. 그런데 시기요법과 항암제 같이 했더니 10주 뒤에 다시 CT를 찍은 겁니다. 간이 깨끗하죠. 뭔가 검은색 이런 게 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간이 모두 사라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다. 그런데 이게 항암제 먹지 마라. 수술 받지 마라. 방사선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같이 병행했을 때 이렇게 놀라운 기적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간동맥 항암제 주인요법을 약 80명 환자에게 실시했고요. 병세가 호전되는 확률은 30% 그러니까 간동맥 항암제 주인요법만으로 간암을 치료하려고 했을 때 80명의 환자를 지켜봤을 때 병세가 호전되는 확률은 30%에 불과했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양산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환자들이 암의 기세가 꺾이지 않아서 황달이나 간부전으로 결국에는 다 사망했다는 거예요. A씨는 석 달도 되지 않아서 20개나 되는 암이 사라진 겁니다. 굉장히 비교해서 보면 놀라운 성과죠. 항암제의 효과와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한 식사요법으로 대사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면역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암제가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때린다고 치면 식물성 식품을 위주로 한 식이요법이 내 몸의 대사를 정상으로 돌리고 면역력을 높인 거죠. 그래서 결론 수술, 항암, 방사선요법과 식설법을 할 때 부작용도 적고 5년 생존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만 해라 이게 아니고 좋은 건 다 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좋은 성과들이 나오는데 이걸 굳이 안 할 이유도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암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여러 가지 이런 치유의 사례들 그리고 그 치유의 기법들을 익혀서 내게 맞는 것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영상에 달린 댓글들 보면 자신의 개인적인 사례를 통해서 소금이나 고기 이런 것들들에서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낫다고만 얘기하면 아주 좋은데 그거는 틀렸다든지 이런 걸 함부로 댓글을 달으면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댓글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보고 있고 또 저도 이제 책을 소개하고 책의 내용을 말씀드린 입장이지만 아무 책이나 그냥 소개하는 게 아니고 그 저자가 확실히 검증이 된 사람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보고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 같은 경우는 의사잖아요. 또 암 전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임상 데이터와 어느 정도 뭔가 그 이론적인 바탕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자신이 낳았던 암의 방법과 다르다고 해서 이 책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뭔가 무시를 하시거나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다른 이제 암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례를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건 좋지만 무조건적인 뭔가 비난이나 비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만약에 물론 책의 내용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쵸?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제 좀 인터넷에서 근거를 찾아서 댓글 달아주시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 암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암에 걸리지 않고 또 암에 이미 걸리신 분들은 암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날까지 함께 공부하고 읽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전이 암으로 눌린 척추 재생 다리 마귀도 나왔다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수술을 했다가 암이 나왔고 10년차에 발견이 돼서 다시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제 방사선 치료와 시기로 암이 나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면요. 이게 수술을 이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는 이렇게 암이 나올 수 있다는 사례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입니다. 암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욕법에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오늘 주인공은 60세 여성 B씨입니다. 이분은요. 위암을 절제하고 암이 나왔습니다. 일종의 암이 완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10년 후에 암이 다시 발견된 겁니다. 척추로 암이 전이되었습니다. 50세 위암을 진단받아서 그냥 뭐 이제 잘 수술하고 치료가 완치돼서 행복하게 잘 살고 계셨는데 수술 10년 차에 갑자기 다리가 심하게 마비되는 증상을 겪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죠. 그래서 왜 다리가 마비됐나 봤더니 MRI 검사를 해봤더니 흉추 구황과 흉추 10번에 암이 전이가 되었던 겁니다. 척수가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척추의 뒷부분은 속이 터널처럼 되어 있고 그곳을 신경 다발인 척수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곳이 압박을 받으면 통증이나 마비 증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암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심한 마비 증상으로 나타났던 거죠. BC는 흉추로 전이한 암 때문에 이런 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실제 사진을 보면 왼쪽 사진에 암이 찍혀있는 사진이죠. 약간 이제 뭐 얼룩 같은 것이 있죠. 그거 보시면은 좀 이제 조금 지저분한 모습이 보이는데 오른쪽은 이제 암이 나는 사진입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그냥 뭐 거리내면 없죠. 얼룩이 아예 없죠. 이런 증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암이 나왔다. 척수가 완전히 복원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척추에 있는 암은 이게 다른 암과 달리 뭔가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수술을 할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수술이 할 수 없는 부위에 암이 발생해버리면은 환자가 수술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니까요. 이분이 그랬던 거죠. 척추에 암이 발생해서 수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할 수 있는지 거부한 게 아니고 병원에서도 이거는 수술이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척수를 덜 압박하도록 척추 주변에 그 부종을 풀어주는 스테로이드제 주사를 하고 식사를 바꾸는 방법을 하기로 합니다. 스테로이드제 주사를 놓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으로 이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고 방사선 치료로 좀 이제 암운세포를 좀 어떻게 보면 죽여보자 그리고 식사효법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방법을 찾은 거죠. 솔직히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 다른 방법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식사효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럼 B씨가 한 식사효법을 어떻게 했냐 이렇게 식사를 한 거예요. 무농약 유기재배 채소로 만든 녹즙을 매일 200ml씩 먹고 현미와 채식을 중심으로 과일, 두부, 나또, 해조류, 버섯을 매일 먹었다. 입원하는 동안 이 식사법을 지켰고요. 병원 식사를 하다 보니까 뭐 나만 특별한 밥을 먹을 수 없잖아요. 현미밥이 제공이 되지 않아서 통밀빵으로 대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지되지 않는 곡물을 먹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 결과 다리의 마비가 완전히 풀리진 않았지만 체력이 서서히 붓기 시작했고요. 한 달 뒤에 검사에서 경과가 좋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있도록 재활치료까지 할 수 있게 된 거죠. 점점 증상이 나아진 거예요. 입원하고 석 달이 지나 혼자서도 걸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고요. 퇴원을 해서 한 달에 두 번씩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점점 증상이 나아지고 있는 걸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암이 이제 척추를 압박해서 통증과 마비가 온 건데 이 마비가 풀리고 있다는 얘기는 뭐죠? 어떻게 보면 암이 좀 작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척추전이 암을 치료한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 생각과는 달리 시간이 갈수록 걸음걸이가 점점 나아지게 된 거예요. 1년 반 후에, 18개월 후에 척추가 거의 원래대로 재생되었다는 것을 MNR 검사로 알게 됩니다. 다리 마비 증상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뼈로 전이한 암이 회복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의학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나 있을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한 힘이 바로 식사였다라고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30년간 암만 본 암 전문의입니다. 그냥 뭐 내가 어쩌다 나은 환자도 아니고 뭐 제가 그냥 뭐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해온 일본 최고의 암 전문의가 말한 거예요. 이 정도면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사진을 좀 확대해보면은 전이한 부분을 보시면은 왼쪽 사진 보세요. 전이한 부분을 보시면은 약간 이제 뭐 건물, 얼룩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쭉 이제 곧은 게 아니고 막 이제 끊어진 게 보이잖아요. 검은색 부분이 그게 이제 전이함에 눌렸기 때문에 이게 막 이제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오른쪽 보시면은 중간에 그 검은색 약간 그 공간이 빨대 같은 게 쭉 매끄럽잖아요. 이게 뭐예요? 암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압박받지 않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9번, 10번이 암에 눌려서 찌부러지기 시작했는데 1년 반 후에 거의 재생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수술을 할 수 없어서 수술을 할 수 없었고요. 방사선 치료와 이게 식이요법으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암 치료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항암 치료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이번 BC의 사례처럼 할 수 없으면 할 수가 없죠. 이런 항암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럼 난 절망에 빠질 거냐 그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야죠. 살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요법만으로 척추가 깨끗해진 게 사례들로 나왔죠. 이거는 희망이에요. 희망 그래서 불가능하지 않으니까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먹는 것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꿔서 그리고 할 수 있는 항암 치료를 다 해가지고 암을 잡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암 전문의가 이 사례를 두고서 식사요법의 힘 그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생활 습관이든 먹는 것이 잘못됐든 간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 내 몸 안에 100명의 의사가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거고 근데 먹는 것을 좋은 것을 먹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니까 다시 100명의 의사들이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가치유를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의사들도 놀라운 믿지 못할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내 몸 안에 있는 의사들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현대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그 치료의 주체가 돼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것에 나을 거란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치료를 받으실 때 암은 충분히 극복 가능한 질병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치료가 어려운 최장암 크기가 3분의 1로 줄어든 70대 암환후의 사례입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면은 식사효법의 효과,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이십니다. 암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효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오늘 환자분은 70세 여성 CC입니다. 굉장히 고령에 해당하는 분이시죠. 2007년 말에 갑자기 살이 빠졌고요. 식욕이 떨어지면서 쉽게 피로감을 느껴서 병원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이제 최장암을 진단받게 되죠.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요. 문맥 문맥이라고 하는 것은 장과 간을 연결하는 혈관을 말합니다. 문맥처럼 큰 혈관까지 다 퍼져있어가지고 절제 수술이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받습니다. 암을 가장 쉽게 제거하는 방법이 수술이죠. 어떻게 보면 수술을 암 덩어리를 통째로 꺼내는 게 암을 내 몸에 있는 암을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처럼 혈관까지 막 이렇게 퍼져있는 경우는 이제 절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단 수술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죠. 그건 딱히 이제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암제만 투여받고 집에서 요양을 하게 됩니다. 이제 환자가 아 나는 병원 치료가 싫어요. 이게 아니고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수술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항암제만 이제 투여받고 이제 암을 이제 이기려는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최장암은요. 암 중에서도 조기 발견이 어려운 암에 속합니다. 그래서 발견된 경우에는 이미 상당히 이미 병이 진행된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요. 딱히 이제 자각증상도 없고요. 또 최장애 위치도 위와 장, 간 등에 둘러싸여 있어서 화상진단으로도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최장애 위치가 조금 이제 애매하다 보니까 가려서 조금 이제 판단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자각증상이 나타나지도 않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발견된다 됐다라는 것은 뭐 큰 통증이나 뭐 몸무게 갑자기 급격하게 빠지거나 이런 건데 그거는 이미 상당히 암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암이 내가 암이구나 라는 게 발견됐을 때는 이미 이제 치료가 조금 많이 늦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장암은 무서운 암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죠. 게다가 이제 최장은 두께가 2cm 정도로 얇고 다른 소화기간과 밀착해 있어서 다른 장기로도 쉽게 전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중에서도 좀 까다로운 암이 최장암입니다. 따라서 수술한 환자의 5년 생존률은 평균 20%에 불과하고요. 암을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는 50%가 1년 이내에 사망하고 80%가 2년 이내에 사망한다는 거예요. 최장암 환자의 경우에 수술을 만약에 했다. 운 좋게 수술했다고 하면은 5년 생존률은 20% 10명 중 8명은 이제 암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지금 이 CC의 경우처럼 암을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는 50% 이내 절반이 1년 내에 사망하고 80%가 2년 내에 사망한다는 거죠. 남은 20%도 이제 2년 후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만큼 무서운 암이 최장암입니다. CC의 경우에는 이제 암이 처음 발생한 부위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장기로 전의되는 원격 전의는 없었지만 주변에 림프절로 전의가 되어 있었고 문맥으로 침윤되는 정도가 심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손 쓸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원격 전의는 다행히 없었고 다만 이제 문맥으로 침윤되는 정도가 좀 심했다. 그리고 림프절로 전의가 되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마테오 다카오 박사님을 찾게 됐고 이제 만나게 돼서 바로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식사협법을 시작합니다. 염분과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를 반년 동안 중단을 했고요. 채소와 과일을 대량 섭취하면서 해조류와 버섯, 레몬, 요구르트 등을 자주 먹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분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은 아예 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또 많은 이제 암 환자분들이 뭐 소금 조금은 먹어야 되지 않냐 뭐 먹으라고 그랬다. 누가 먹으라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이제 뭐 고기 같은 거 조금은 이제 먹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딱 이제 정해진 건 아니어서 근데 이제 어떤 의사분은 먹어도 된다. 어떤 의사분은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갈리는 건데 이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의 저자 와타요 다카오 박사는 염분, 동물성 전, 동물성 단백질은 섭취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환자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그 환자의 그 생명 뭐 그리고 치료를 보장해 줄 수 없고요. 이거는 본인만이 책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알아보고 본인이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맞던 생각하는 것을 믿고 따라야지 뭐 A라는 의사가 이랬으니까 B라는 의사가 이랬으니까 이거를 이제 의사를 이제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게 되면은 의사도 치료의 그 결과를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의사의 말을 참고는 하되 본인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래서 본인의 치료를 본인이 주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와타요 다카오 박사 일본의 암 전문인은 염분과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는 금지하고 있다. 채소와 과일을 대량 섭취하면서 해조류와 버섯 레몬 요구르트 등을 자주 먹도록 했다라는 거죠. 식사효법을 시작한지 두 달 만에 종양마커가 절반으로 줄었고 초음파로 찍은 화상검사에서도 암이 작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식사효법을 시작하고 반년이 되었을 때는 암이 3분의 1 정도로 작아졌고 종양마커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위장의 움직임이 좋아지면서 식욕이 좋아지고 가슴을 짓누르는 답답함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생기자 이러한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자 CC는 희망을 갖게 되었고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식사효법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C의 종양마커 변화를 보면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2008년 1월부터 시작했을 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5월과 6월에 종양마커가 확실하게 하락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죠. 그래서 식사효법을 최소 100일 한 6개월 정도는 해야지 눈에 띄는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췌장암이 이러한 경과를 보이는 것은 상당히 드문 경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타요 다카와 박사도 식사효법의 힘을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대 요법만으로는 증상호전이 어려운 경우도 식사효법만이라도 하게 되었을 때 상당한 효과를 보이더라. 그래서 이 식사효법이 가진 힘 식사와 암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 3대 요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식사효법을 했음에도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3대 요법을 할 수 있다 하면 그건 좋은 거예요. 하면서 같이 하면 됩니다. 이분같이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죠. 할 수 있는 거 식사효법 그래서 이 식사효법을 해서 효과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황이 3대 요법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같이 병행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이 환자의 사례처럼 병행할 수가 없다. 하면 식사효법만이라도 철저하게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시면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외과의사가 식사효법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내과의사도 아니고 암 전문의인 외과의사가 왜 식사효법을 계속 강조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아기 외과 명의입니다. 암 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효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이 책의 저자 수술을 끝내야 했습니다. 수술 후에는 강동맥 항암제 주인요법을 실시했습니다. 암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로 암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암이 몸 안에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이게 강동맥 항암제 주인요법을 써도 과연 완치가 될까 이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땅히 다른 대안이나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강동맥 항암제 주인요법을 썼다는 거예요. 예상대로 별 효과는 없었다라는 거죠. 병세도 그렇게 딱히 호전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의 희망에 따라서 그 후에는 집에서 요양하면서 정기검사 때만 병원을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씨가 몇 달밖에 못 살 것이라고 이제 주치의의 입장에서 암정문의 입장에 생각을 했는데 이 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갑니다. 집에서 요양을 시작한 후에 이 씨는 부인의 간곡한 권유와 헌신적인 보살핌으로 철저한 식이요법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루에 10종류의 채소와 과일을 먹고 하루에 한 번은 버섯류와 해조류, 낫도, 꿀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식생활을 계속하니까 뭐 식생활을 보면은 채소, 과일, 버섯류, 해조류, 낫도, 꿀 뭐 고기라고 할 것도 한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체력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그 암에 걸린 환자 본인인 이 씨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저렇게 먹었더니 오히려 체력이 붙으면서 몸도 점점 건강해지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반 후에 CT 검사에서는 남아있던 암이 깨끗하게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씨는 지금도 여전히 건강하고 기운 넘치는 모습으로 정기검사를 받으러 온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식사요법으로 이런 경과를 보이는 환자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분을 만났었고 또 다른 책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죠. 식사요법으로 암이 낫는다? 그 근거도 완벽하게 완전히 논리적으로 딱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이래서 암이 나아지고 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의사였던 이 책의 저자 와타요 다카오 씨는 환자가 회복한 것이 기쁘긴 했지만 의학적으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또 한 명의 FC가 나오게 됩니다. 이 FC 같은 경우에는 53세의 남성이었습니다. 53세의 남성이 오른쪽 폐에 직경 7cm 정도의 거대한 암이 있었다고 해요. 암이 흉벽까지 침유한 상태여서 수술로 암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었고요. 달리 방법이 없어서 폐암 전문의를 찾아가 항암제를 투여받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효과가 별로 없었죠. 그러다가 책에서 읽은 고다요법이 생겨났다고 해요. 이 고다요법도 마찬가지로 약간 시기로 암을 고치려는 치료법 중 하나인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육식과 지방연분을 줄이고 현미, 감자, 콩, 채소, 과일, 해조류 위주의 식사를 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육식과 소금, 이런 염분을 줄이고 지방도 줄이고요. 현미, 감자, 콩, 채소, 과일, 해조류 아까랑 비슷하죠. 거의 채소 위주의 채식 위주의 식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 결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년 만에 암이 절반 크기로 줄어들었고요. 7cm인 암이 3cm로 줄어든 거죠. 2년 반이 지나자 거의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났지만 FC는 여전히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례들이 반복되자 예외나 특수한 예가 아닐지도 모르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기 시작했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 몸은 입에 들어오는 음식물로 만들어지고 유지가 되는 건데 몸속 세포도 그럼 마찬가지겠죠. 내가 나쁜 것을 먹으면 몸속 세포도 나쁜 것이 되겠고요. 내가 좋은 것을 먹으면 몸속 세포도 건강하고 좋은 세포가 만들어지겠죠. 당연한 생각이고 당연한 이야기죠. 이렇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식사를 바꾸면 암이 치유되거나 호전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암에 걸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식사법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책의 저자인 와테로 다카오 씨가 2002년 도립 에바라 병원 외과 부장 때의 일입니다. 이제 수술의 성과 치료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수술 후 5년 생존률을 조사했습니다. 이게 표인데 이제 좀 뒤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대장암 623명 위암 487명 간암 143명 등 총 1406명의 환자를 조사했습니다. 수술이 성공한 병례 적어도 눈에 보이는 암은 절제한 환자들만 이제 조사한 거고요. 뭐 절제를 포기하거나 암을 다 제거하지 못한 경우는 이 조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406명의 이 환자들은 확실히 수술이 성공한 환자들만 모아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5년 생존률을 봤더니 대장암이 68% 위암이 47% 간암이 35% 최장암이 9%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52%가 5년 후에도 살아있더라는 거죠. 이 얘기는 뒤집어보면 뭐죠?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8%가 수술 자체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5년 이내에 사망했다라는 거죠. 잘된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5년 후에 48%가 사망했다라는 거예요. 조사 대상이었던 환자들은 수술 전후 대부분 항암제를 투여받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라는 거죠. 아까 표 다시 볼까요? 아까 표 다시 보시면 나와있죠? 0년 100% 다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2년 3년 4년 5년이 갈수록 점점 생존률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최장암 같은 경우에는 9%까지 떨어졌고요. 대장암은 그래도 생존률이 높아서 68%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죠? 이게 수술을 했던 환자들만 조사한 게 아니고 수술을 완전히 성공한 암을 완전히 절제한 제거한 그래서 이 환자들을 조사한 거예요. 어설프게 조금 잘라내고 수술했으니까 는 게 아니고 성공했다라는 사례들만 모아서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생존률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수술을 포기하거나 안 되는 환자들까지 다 합치면 암환자의 어떻게 보면 표준치료로 가는 그 생존률은 더 떨어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수술에 성공해도 5년 생존률은 50%에 불과하고요. 그마저도 수술을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식사협법으로 이 수술을 못한 환자들이 수술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식사협법을 하는 건데 이 식사협법으로 치유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고 늘어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이 외과의사는 식사협법을 강조하는 겁니다. 암과 식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점점 치유사회와 그 근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병에서 하고 있는 수술 후 5년 생존률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더라. 수술이 성공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 후에 절반 정도가 생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더라.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 우리가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이 책의 저자도 대학병원에서 하는 수술, 항암, 방사선을 거부해라.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왔듯이 50%는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암을 앓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치료의 성균율을 높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항암, 수술, 방사선에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죠. 시사회보도 같이 하는 겁니다. 병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존률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아니 수술을 받지 못하던 환자들도 암이 사라졌는데 수술을 잘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들이 이 시사회법과 같이 하게 되면 암 생존률이 50%에 머무를까요? 70%, 80% 어쩌면 90%까지 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진 시사를 통해서 암 환자의 시사법을 계속 소개해 드릴 건데 같이 하셔야 됩니다. 대학병원의 3대 표준 치료 항암, 수술, 방사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사회법 병행하시는 겁니다. 저와 같이 공부하시면서 같이 뭔가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은 암을 없애는 데 노력하시고 암이 없으신 분들은 암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식습관 먹거리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지금 있는 암을 사라지게 한 세 가지 식사회법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그 전통적으로 어떻게 보면 오래전부터 이제 암을 이기기 위해서 식사법을 이야기한 의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그분들이 주장했던 식사법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그 식사법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암과 식사법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이십니다. 암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회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식사법은 거슨회법입니다. 아마 조금이라도 뭔가 암과 먹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유명하고 어떻게 보면 암과 식사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거의 처음에 1세대라고 할까요? 주목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독일 출신 의사십니다. 100년 전에 암과 식사의 관계를 주목했고요. 자신이 두통으로 고생하면서 식사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본인이 아팠기 때문에 어떻게 내 두통이 나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게 된 거죠. 편 두통이 육류나 지방 염분을 먹으면 더 심해진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고기 먹었더니 기름진 거 먹었더니 짠 거 먹었더니 내가 머리가 더 아파지네 이걸 느낀 거죠. 그리고 반대로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었더니 머리가 좀 덜 아파 머리가 안 아파 이런 증상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도 의사였으니까 이런 식사법과 내 증상의 관계가 있는 것을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이 진료를 보던 결핵 환자들에게도 먹을 것을 바꿔보라고 얘기를 해본 거죠. 그 당시 결핵은 진짜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80%의 환자가 사망을 했던 그런 질병이었다고 합니다. 이 결핵 환자에게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그리고 염분을 제한했고요.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도록 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 소금 짠 거 먹지 말라고 하고 대신에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어라 한 거죠. 그랬더니 면연력이 높아지고 결핵 증세가 호전됐습니다. 이 식사법을 약 500명의 결핵 환자들에게 제안을 했고요. 그 결과 98%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 거의 절반이 죽는 병이었거든요. 거의 아까도 보여주지만 거의 80% 정도가 사망했던 질병이잖아요. 그만큼 무서운 질병이었는데 식사법을 바꿨는데 98%가 치유가 됐다. 놀라운 결과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이 결핵만 앓았던 환자가 아니라 결핵과 암을 같이 앓고 있던 환자가 있었는데요. 이 환자가 결핵만 낳은 것이 아니라 암까지 나왔던 거죠. 거수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포착합니다. 그래서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식사법이 단순히 결핵을 낳는 게 아니고 인간이 가진 질병 특히 또 암까지도 나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거승요법의 핵심은 소금과 지방을 가능한 한 없애고요. 동물성 지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겁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대량으로 먹는 거고요. 특히 갓 짜낸 채소 주스를 하루 13잔 약 2리터를 먹는 거예요. 꽤 많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술 정제된 설탕 밀가루 담배를 금지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대량으로 먹는 건데 그 신선한 채소와 과일 대량으로 먹는 방법이 갓 짜낸 주스 주스로 만들어서 약 2리터 약 2리터의 양을 하루에 먹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술 정제된 설탕 밀가루 담배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 소금 엄격하게 금지하고 제안하는 거죠. 이게 거슨 요법이 실시했던 식사요법입니다. 실제로 이 책의 저자인 라타요 다카오 선생님도 거슨 요법을 많이 참고했고 실제로 암과 식사법 음식으로 암을 낳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의 대부분이 거슨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거슨 요법은 지금 현대의 관점에서 조금 의아한 것도 있어요. 현미나 유제품 달걀 콩 제품 등을 금지를 합니다. 거슨 요법에서는 그래서 이 마타요 다카오 선생님은 고개를 갸웃하는 부분도 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약간 변천사 예요. 식사요법을 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지 않거든요. 조금씩 자기의 철학과 경험과 이런 것들이 가미되면서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거슨 에서는 현미 유제품 달걀 콩 제품도 엄격히 금지했지만 뭐 이것까지 금지할 필요가 있냐 라고 생각하는 의사선생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시사법은 호신호식 거슨 요법 입니다. 거슨 요법이 워낙 효과가 탁월하고 좋으니까 이 거슨 요법을 계승해서 자신의 방법을 적절히 섞어서 만들어지는 거죠. 계속 어떻게 보면 변화하고 발전하는 거고 조금 나쁘게 변실된다고 볼 수 있겠죠. 암튼 거슨 요법의 뿌리를 똑같이 둔 거슨 요법을 계승하는 시사법인데 이게 바로 호신호식 거슨 요법입니다. 거슨 요법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대사회에서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호신호 요시 이고라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거슨 요법 보셨지만 일단 아주 극단적으로 13잔의 채소 과일 주스를 먹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2리터나 되는 양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대사회에서 현대인들이 하기 불편하다 어렵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을 현대사회에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호신호 요시 이고라는 정신과 의사라는 거예요. 호신호 선생님은 본인이 대장한 선고를 받았습니다. 암환자였던 거죠. 그리고 반년 후에 암세포가 간까지 전의가 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 정도면 생경률 0%다.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안부 선고를 받고 저희가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손쓸 수 없다는 것을 들을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호신호 선생님은 스스로 병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가 거슨요법을 접하게 된 거죠. 거슨요법은 입원을 하면 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 철저하게 케어받으면서 하루 2리터 주스 먹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것도 먹지 많고 먹어야 하는 건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모든 환자들이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평상시 활동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시는 암환자분도 있을 거고요. 여러가지 사정이 있는 암환자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이 그대로 따라하기는 너무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신호신 거슨요법을 만듭니다. 주요한 금지사항과 과일을 대량 섭취하는 점은 거슨요법의 원칙을 따릅니다. 단 400ml 400ml씩 3번 이상을 마시도록 합니다. 조금 완화됐죠? 2L까지는 아닙니다. 400ml씩 3번 이상만 마시면 돼요. 조금 더 쉽습니다. 따라하기가. 거슨요법보다 채소 주스의 양이 줄어들었죠?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충해야 되는데 이것을 비타민 C 제품으로 보충하도록 합니다. 마시기 쉽도록 당근 주스에 사과를 섞거나 동물성 단백질과 비슷한 맛을 내는 대용 단백질을 활용하는 등 해본 사람이 아니면 선뜻 제안하기 어려운 방법들도 호신호라는 분은 제안을 합니다. 가능한 이유가 본인이 암환자였죠? 그리고 본인이 효과를 봤으니까 내가 해봤다 내가 의사다 라고 말하면 약간 과격하고 아닌 것 같은데 해도 이게 어쨌거나 신뢰가 가는 건 사실인 거죠. 그래서 호신호신 거슨 요법은 거슨 요법의 그 핵심 채소과일 주스를 먹는 것 이것은 그대로 따라하지만 그 양과 또 먹어도 되는 식품과 먹지 말아야 될 식품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 현대사회에 맞게 바꾼다는 명목으로 조금 변화가 되었다. 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시사법은 50년의 역사를 가진 고다 요법입니다. 고다 미스오 선생이라는 분이 만드신 건데요. 선천적으로 위장염과 간염을 앓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의사예요. 자기가 아팠으니까 자신의 병을 가장 먼저 고치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의과대학에 재학하면서 현대의학을 공부하는데 치료법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대의학으로는 내 병을 못 고치겠구나를 알게 됩니다. 아이러니 하죠. 그래서 방벽을 찾다가 니시 건강법을 접하게 됩니다. 니시 건강법도 제가 할 말이 많은데 나중에 이건 따로 책으로든 아니면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니시 건강법을 접하고 단식을 통해서 자신의 병을 극복합니다. 의사가 된 후 자신이 개발한 체조를 중심으로 니시 건강법을 계승하면서 독자적인 치유 경험을 쌓아 확립한 고다요법으로 여러 종류의 암을 비롯해 불치병과 난치병을 치유합니다. 이분도 아까처럼 거슴요법은 아니지만 니시 건강법을 계승해서 본인의 환자들한테 아프신 분들한테 권했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 임상 데이터를 많이 쌓으신 분인 거죠. 50년이나 내려왔으니까요. 고다요법에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단식이나 소식요법 현미생채식을 적절히 선택합니다. 현미생채식이라는 것은 현미와 채소를 가열하지 않고 먹는 방법입니다. 저도 이제 현미생채식을 해봤는데 굉장히 현미를 밥을 지지 않고 생현미를 먹는 거죠. 조금 불편합니다. 딱딱하기도 하고 물론 적응이 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처음부터 하시기에는 거부감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맛적인 측면에서도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이 방법은 주식은 현미가루로 하고요. 저는 생현미를 그대로 먹었고 이분은 이제 현미가루로 만들어서 먹는 거죠. 또 입채소는 양념절구토에 찢거나 믹서로 갈아서 걸죽하게 하는 겁니다. 입채소를 짜낸 즉 뿌리채소를 간 것을 대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핵심요법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채소과일을 많이 먹는 건 맞고요. 근데 이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먹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특히 과일은 달콤하니까 먹을 수 있다 치지만 채소 곡신유 이런 것들은 사실 먹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지속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지속적으로 먹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도 보면 현미가루로 만들어서 먹고 또 믹서로 걸죽하게 만드는 것 채소를 주스로 만들어서 먹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대량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게 만드는 방법인 거죠. 이 고단 선생님은 약을 전혀 쓰지 않고 이러한 요법으로 암과 안치병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 식사요법 소개해 드렸는데 이 암과 식사법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생각보다는 역사를 꽤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식사법 사이에서는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공통점을 말씀드리면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을 금지하고 있더라. 염분 섭취를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생채소 주스를 대량 섭취하고 정백하지 않은 곡물을 먹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통점이다. 그래서 제가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이 쓰신 책을 가지고 식사법을 계속 소개해 드리고 있긴 한데요. 제가 끝까지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책을 계속 제가 소개해 드릴 거고 이분 거가 끝나면 다른 암과 식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갈 거니까 암을 앓고 계신 분들 그리고 내 건강을 챙기고 싶다는 분 그리고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해 주시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의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일본 암 전문의가 말하는 염분과 암의 관련성입니다. 많은 암 환자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헷갈리고 아직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소금과 암의 관계입니다. 어떤 분은 소금을 일부러 챙겨 먹어야 된다. 어떤 분은 소금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으로 의사 선생님들도 갈리고요. 또 많이 공부하시는 분도 갈려서 오늘은 제가 30년 일본 암 전문의가 말하는 소금과 암의 관련성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이십니다. 염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염분은 모든 종류의 암과 관련이 깊습니다.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위암과 관련이 깊은데요. 염분과 위암의 관계가 주목된 것은 1968년 이후 아키타요네에서 실시된 조사 때문입니다. 이 아키타요네에서 실시된 조사를 보면 굉장히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염분과 암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둔 염분은 아니었습니다. 뇌졸중과 관련된 연구였는데요. 거기서 암과의 관련성이 발견이 된 거죠. 당시 아키타요네는 뇌졸중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추운 지방이라서 보존이 쉬운 절임이나 젓갈류 이런 식품 어떻게 보면 염분이 많이 들어간 식품들을 먹어서 염분 섭취량이 높기 때문이라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보존이 쉬운 절임이나 절갈류를 먹었던 이유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냉장고나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일반화되고 보급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염분을 넣어서 절이는 식품들이 식품을 저장하는 아주 유용한 수단 중 하나였죠. 야끼타요는 특히 추운 지방이었기 때문에 이런 절임이나 절갈류의 섭취가 많았다는 거예요. 보존이 용이하니까. 즉 소금이 뇌졸중의 발병률을 높이는 주범이라고 보고 이것이 정말 맞는지 확인해보는 연구를 했던 거죠. 1953년 야끼타요의 염분 섭취량은 하루 평균 22g이었습니다. 전국 평균은 16g이었죠. 6g 정도가 높았죠. 거의 한 25% 정도 되나요? 25%, 20% 그 정도 높은 것 같은데 다른 지방보다 20% 정도 염분 섭취량이 높았다. 아키타현에서는 아키타현입 뇌혈관 연구센터를 세우고 뇌졸중을 줄이기 위한 연구와 염분 적게 섭취하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정말 이 뇌졸중과 염분의 관계를 밝히고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진심이었던 거죠. 아키타현입 뇌혈관 연구센터까지 세웠을 정도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짧게 끝난 게 아니고요. 이 염분 적게 섭취하기 운동이 무려 3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이 꾸준한 운동의 결과로 아키타현의 염분 섭취량은 12g에서 23g까지 원래 섭취량이 22g 정도였잖아요. 거의 절반 수준까지 엄청나게 줄인 거죠. 30년간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전체적인 염분 섭취량이 줄어들 수 있었던 거죠. 그러자 역시 예상했던 뇌졸중의 발병률도 전국 평균을 근소하게 웃돌기 시작했고 염분의 섭취가 확 줄어드니까 뇌졸중의 발병률도 유독 그 지역에 높았던 것이 이제는 전국 평균 정도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또 아키타현의 수치만 보면 그 전과 그 후에 발병률을 비교해 보면 무려 절반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졸중과 염분은 밀집함 관련이 있는 거죠. 염분을 줄였는데 뇌졸중이 절반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위암 발병률도 3분의 1로 줄어든 거죠.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죠. 염분이 뇌졸중과 관련이 있는 줄 알았는데 위암 발병률이 줄었네? 이것을 계기로 연구자들은 위암과 염분의 관계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이 책에 수록된 데이터를 보면요. 아키타현의 염분 섭취량 변화입니다. 1952년에는 염분 섭취량이 22.1g 이었는데 염분 적게 섭취하기 운동을 실시해서 2006년 11.3g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까지 줄어들게 되었죠. 이렇게 염분을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위암 사망률의 변화도 당연히 생깁니다. 아키타현의 위암 사망률 남성의 경우 129.8g 여성의 경우 60.5g 그리고 2005년을 보면 이게 47.4g 14.5g 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도표로 보면 더 확실하게 그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아키타현의 남성의 경우에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거든요. 거의 130 정도에 되는 수치가 60 40 50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죠. 전군 남성 보다는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아키타현의 여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군 여성과 똑같은 수치를 기록하게 되었죠. 이것을 보더라도 위암과 연분의 관계는 아주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일본인 의사가 쓴 책이지만 우리나라 의사선생님이 서울대학교 의학대학 김진복이라는 위암권의자이자 위암수술의 대가였던 이분과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위암 발병률이 높았습니다. 한국에서 근데 위암이 급격히 줄어드는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와타요 다카오가 우리나라 의사선생님이신 김진복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한국에서는 위암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우리나라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님이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렇게 방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와타요 다카오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냉장고가 보급되었기 때문이네. 냉장고 덕분에 식품을 오래 보존하게 되어서 소금에 절여 저장하는 식품을 적게 섭취해서 위암이 줄어들었던 거지. 이게 이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은 이 일본의 아키타요네 데이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게 똑같이 나타났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연간 600여 건의 위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냉장고가 보급되면서 염분 섭취가 줄어들게 되었고 그 결과 위암 수술이 300여 건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왜 위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걸까요? 염분을 계속 과다 섭취하게 되면 그 자극으로 위벽이 쉽게 흘리게 됩니다. 염분을 많이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안의 위벽이 손상을 입는다는 거죠. 이 손상 때문에 암이 쉽게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또 헬리코박터균이 역할을 또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인데요. 이 균은 1982년에 발견되어서 위계양이나 12지 계양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집니다. 그런데 이게 위계양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위암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는 거죠. 위벽에 붙어 사는 헬리코박터균은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환경에 오래 있을수록 감염되기가 쉽고요. 이게 소화성 계양이 당연히 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엄청난 높은 계연성이 있겠죠. 최근에는 이런 연구들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헬리코박터균이 붙어 사는 위벽의 점막은 쉽게 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염분을 많이 섭취하는 위점막이 헐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위벽에 붙어있던 헬리코박터균이 쉽게 침투하고 활동이 쉬워집니다. 이게 상처를 입었던 염분 때문에 그리고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헐고 그 위에 상태가 안 좋았던 그 위 안쪽이 계속 상처를 입고 회복하고 상처를 입고 회복하고 이것이 반복되겠죠. 이 과정 속에서 암이 발병하기 쉬운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염분과 헬리코박터균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위암이 발병되기가 굉장히 쉽다. 특히 염분으로 순산된 위벽은 헬리코박터균의 침투와 활동을 굉장히 더 쉽게 해준다. 그래서 이것이 위암으로 쉽게 발전된다는 겁니다. 또 위점막이 헬면은 피로 이상 섭취한 염분이 세포로 쉽게 침투해서 세포의 미네랄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데 이것도 위암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위점막을 헐고 상처를 입히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은 소금 염분의 섭취는 세포의 미네랄 균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또 암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세포 안쪽과 바깥쪽에는 몇 가지 미네랄이 전기를 띈 이온 상태로 녹아서 서로 일정한 균형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 미네랄 균형이 유지되어야지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정상적으로 운반이 되고 세포도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이런 미네랄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입니다. 세포의 안쪽에는 칼륨 세포의 바깥쪽에는 나트륨이 많은데요. 이 비율이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우리 몸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짠연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많이 먹었다. 나트륨의 섭취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나트륨은 증가하는데 세포 안쪽에 있는 칼륨은 그대로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웬만하면 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과도한 염분 섭취는 이 균형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균형을 깨트린다는 거죠. 그러면 암이 쉽게 발병하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 우리는 대부분 나트륨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고 있고 또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신선한 채소나 과일에 풍부한 이 칼륨 섭취는 굉장히 적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현대인 입장에서 소금을 일부러 챙겨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일반적으로 아주 특별한 식이요법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일단은 내가 나트륨 섭취가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일부러 소금을 설치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론 나트륨도 중요합니다. 나트륨을 먹지 말아라. 나트륨이 나쁘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나트륨도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영양소고 운동이나 신체활동 등으로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보충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염분이 몸 안에 남아들고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현대인의 생활습관을 보면 염분이 기본적으로 많이 남아도는 식습관이기 때문에 일부러 챙겨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식이요법을 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나는 염분 섬취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트륨은 꼭 소금 챙겨 먹어야 섭취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연상태 그대로 해산물이라든지 제가 조사해본 결과에는 밀양이긴 하지만 채소 같은 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에 일부러 소금을 뿌린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트륨의 결핍을 우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소금을 꼭 먹어야지만 나트륨 섭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식품에도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나 소금 안 먹으니까 일부러 챙겨 먹어야 돼 이런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그 그 주요된 그 식품들에는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내가 뭐 진짜 뭐 전혀 뭐 외식을 안 하고 정말 채소 할 맛 먹는다. 이런 거 아니면 정말 특별히 나트륨 섭취의 그 부족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금을 뿌리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음식에 소금을 넣는 이유는 결국은 맛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맛이 있어야 결국 음식을 먹는 건데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맛이 없으면 이걸 지속적으로 먹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염분이 없으면 음식에 맛이 나지 않기 때문에 염분은 최대한 줄이면서 칼륨 칼륨 섭취를 늘려주자라는 게 이 와타요타카오 선생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자. 이 세포 밖에는 나트륨 세포 안에는 칼륨 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중요한데 나트륨을 줄이는 거 나트륨 완전히 줄여버리면 음식에 맛이 없으니까 오래 할 수도 없고 또 지속할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으로 일단 염분을 먹되 그럼 이제 남아도는 그 나트륨을 해소시켜줘야죠. 균형이 중요하다고 한 거니까 염분을 많이 먹으면 그만큼 칼륨도 많이 먹어서 이 우리 몸에서 이 미네알 균형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음식물로 조절을 하고 도움을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 나는 뭐 외식을 꼭 많이 할 수 밖에 없고 환경적으로 짠 음식을 먹을 수 밖에 없다 이러신 분들은 친선한 채소와 과일을 통해서 칼륨 섭취를 늘리셔서 미네랄 균형을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 염분과 암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미네랄 균형입니다. 현대인들의 식사 습관에서 염분은 과도하고 칼륨은 적기 때문에 미네랄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과도한 염분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칼륨은 더 늘려서 이 균형을 맞춰주자. 그래야지 우리는 암을 예방하는 식사 습관 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의 과도한 섭취를 줄일 수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 발병률 급증시키는 시기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가지 책을 통해서 먹는 것의 중요성 먹는 것과 암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암을 좀 낫게 하고 없애고 사라지게 하는 데 있어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더 직접적으로 먹는 것이 좀 잘못되면은 우리가 특정 영양소가 결핍이 되면은 이것이 어떻게 암 발병과 확산 전위로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수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이십니다. 암수수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바로 이전 영상에서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연산 회로입니다. 몸속 구연산 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있어서 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구연산 회로는 당질 등을 주재료로 물질변화 대사를 거듭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중요한 반응계입니다. 이 반응계에서는 레몬이나 귤에 많이 함유된 구연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연산 회로 라고 부르는 건데요. 물질대산은 구연산에서 시작해 여러가지 물질로 바뀌다가 마지막에 다시 구연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구연산 회로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죠. 이 구연산 회로가 엄만하게 돌아가면 ATP라고 불리는 에너지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ATP는 세포 안과 밖에 나트륨, 칼륨 균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세포 내에게는 칼륨 세포 외에게는 나트륨의 비율이 높습니다. 세포 안쪽에는 칼륨이 많고 세포 바깥쪽에는 나트륨이 많은 거죠. 이 세포 안과 밖을 구분짓는 그 경계가 바로 세포막 이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 영양들이 통과를 하고 서로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보통 칼륨은 세포 바깥쪽으로 나오려고 하고요. 나트륨은 세포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영양이 어떻게 보면 교류, 교환이 되는 거죠. 이 미네랄의 균형이 무너지면 이 세포의 움직임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많이 써서라도 이 칼륨은 세포 안쪽에 나트륨은 세포 바깥쪽에 묶어두려고 하거든요. 세포 밖에 있는 칼륨은 안으로 더 많이 들여보내고 세포 안에 있는 나트륨은 바깥쪽으로 더 많이 내보내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런 것은 자연상태 그대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에너지가 바로 구현산 회로입니다. 그래서 구현산 회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건데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구현산 회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이 ATP가 부족해지면 세포 안팎의 미네랄 균형이 무너져서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잘못되어서 칼륨과 나트륨 미네랄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를 써가지고 구현산 회로를 어떻게든 잘 돌리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ATP가 부족해지면 세포 안팎의 미네랄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서 암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 부속병원의 피에르 루스텍 박사는 구현산 회로에 필요한 효소 하나가 줄어들면 신경암의 일종인 신경절종이 생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부족한 효소를 몸속에 투여해서 구현산 회로가 다시 제대로 돌아가면 신경절종이 줄어들다가 얼마 후 사라지는 것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구현산 회로가 암발병에 지적적인 영향이 있고 또 구현산 회로가 정상화되니까 이 암이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실험 결과 어떻게 확인된 결과가 논문으로 나온 거죠. 이 책의 저자 와타요 다카오 역시 구현산 회로와 관련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실제 임상 사례가 있다는 거죠. 12년 전에 위 주변에 림프종이 생겨서 위를 전부 적출한 환자가 주말에 잠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의식불명이 되어서 병원에 왔다라는 거죠. 어? 무사히 수술을 마쳤는데 갑자기 의식불명이 되어서 병원으로 다시 왔다? 가족의 이야기로는 기력이 없어서인지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근데 뭐 식사를 좀 안 했다고 해서 의식불명이 되진 않죠. 그래서 뇌 MRI를 찍어가지고 신경외과 의사에게 보여줬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베르니케 뇌병증이라는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베르니케 뇌병증이라는 것은 비타민 B군이 부족해서 뇌 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병이라고 해요. 이것이 부족하면 이제 ATP가 만들어지죠. 안 되지 않게 되고요. 결국 뇌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의식불명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 환자는 이제 비타민 B군을 대량 투입을 했고 비타민 B를 대량 투여하자 의식을 되찾았고 무사히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그 사진인데요. 이제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비타민 B군이 이제 부족해서 어 이제 약간 뇌의 변성 변성이 이제 생긴 부물입니다. 이제 비타민 B제를 열흘간 대량으로 투입하자 이제 ATP가 생산되면서 의식을 되찾고 빠르게 회복된 사진입니다. 뇌의 변성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죠. 전과 후를 잘 비교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 일들은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난지를 잘 보여준다라는 거죠. 암을 예방하거나 개선하려면 구연산 회로가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영양이라는 게 이 질병의 발병과 굉장히 밀접하고 또 암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연산 회로에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비타민 B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연산 회로를 원활하게 잘 작동하게 하려면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는 레몬이나 현미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질병은 영양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암은 구연산 회로의 장애 때문에도 발병하고 악화됩니다. 그래서 이 구연산 회로 즉 미네랄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먹는 것을 자꾸 공부하고 이 시기와 암의 관계를 자꾸 뭔가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잘 먹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이 미네랄 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연산 회로를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B군의 섭취가 중요하고 비타민 B군은 이제 레몬과 현미 등에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많이 영상이나 책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먹는 것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많이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 있는 식품 약을 살 돈으로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더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이 건강을 더 좋게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고 살아가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이 생기는 것과 진행을 막는 최고의 식품 한 가지입니다. 암이 생기는 원인에는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 대표적인 아주 암을 발생시키고 암을 확산시키는 그 원인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 원인의 해결책 원인을 막을 수 있는 최고의 식품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마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이십니다. 암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 첫 번째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 아마 제 영상을 보시거나 이 암과 관련된 뭔가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뭐 낯설지 않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활성산소는요 암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습관 병의 원인이 됩니다. 입으로 들어간 식품을 몸속에서 태워서 우리는 이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열은 크게 발생하지 않고 효율 좋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산화라는 방식으로 우리는 이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몸속에서 식품을 태울 때 발생하는 가스가 활성산소 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서 에너지를 얻죠. 그 과정에서 일종의 가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활성산소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활성산소가 안 생길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몸이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완전히 없애자 안 나오게 만들자 이거는 이제 불가능한 얘기인 거고요. 이렇게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과도할 때 이것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지만 우리는 암이라든지 생활습관 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활성산소는요 불안정한 물질입니다. 주변에 있는 세포나 물질을 상화시켜서 상처를 입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죠. 이 때문에 몸속에 활성산소가 늘어나면 암이나 생활습관 병의 걸릴 확률이 높아지거나 노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활성산소는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단순히 암뿐만 아니라 생활습관 병 노화까지 뭔가 촉진시키는 그러니까 건강하려면 이 활성산소가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특히 이 활성산소의 손상을 입은 유전자는 암을 일으키는 큰 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활성산소는 독성도 가지고 있어서 병원체를 퇴치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은 그런 물질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는 당연히 우리 그 몸안의 생태계에 의해서 이런 활성산소를 뭔가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는 효소가 쉴 새 없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우리 몸안에서는 이렇게 생기는 활성산소들을 나쁘지 않게 만드는 그런 기전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죠? 너무 과도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커버할 수가 없는 거죠. 즉 우리 몸은 활성산소가 발생하거나 병원체를 퇴치하고 나면 효소가 재빨리 제거해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활성산소가 너무 많다 이러면 신속한 제거가 안 되는 거죠. 그럼 활성산소가 몸에 많아지고 이것들이 세포의 DNA를 손상시켜서 암을 일으키는 기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시스템이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우리는 점점 노화가 일어나면서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암 발병률이나 생활습관 병이라든지 각종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외선 담배 스트레스 격한 운동 과도한 음주 농약 첨가물 산화된 식품 대기오염 이런 모든 요소들이 활성산소를 더 많이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게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활성산소는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거고 거기다가 거기다가 개인적으로도 운동을 안 한다거나 과다한 음주를 한다거나 첨가물이 많이 들어오는 식품을 먹는다거나 산화된 식품을 먹는다 이런 것들이 활성산소를 더 많이 발생시키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관리적인 부분들을 신경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몸속에 있는 효소만으로는 활성산소를 해결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암이나 생활습관병이 생기거나 더 악화됩니다. 따라서 중량 이상이 되면 되도록이면 몸속에 활성산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재빨리 없애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이제 위력을 발휘하는 물질이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산화 물질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물질이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항산화 물질의 대표적인 것들이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수백 종류가 넘는 폴리페놀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성산소의 발생 원인을 줄이고 활성산소의 활동을 막아줄 수 있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들 식품을 먹어주면 우리는 우리 몸 안에 활성산소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암 발병률이 떨어지고 암의 성장이 늦어지고 암이 점점 사라지고 각종 생활습관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항산화 물질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 식사육법에서도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항산화 물질이 채소와 과일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채소나 과일을 주스나 즉 그 외에 다양한 여러가지 형태로 대량 섭취하면은 활성산소가 제거되어서 암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또 암에 걸리신 분들은 암의 성장속도라든지 전이 이런 것들이 이제 늦춰지거나 암이 전혀 작아지는 그런 기전을 몸 안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암이 생겨도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것이 항산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어떤 과일들이 있냐 블루베리 자두 체리 적포도 자몽 이 과일들에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블루베리부터 살펴보면요.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 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보라색을 띠는 과일 식품에 안토시아닌 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베리류의 붉은색이나 파란색 과일류도 이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많이 드시면 좋고요. 두번째는 자두입니다. 자두 역시 보라색을 띠죠. 칼로리도 낮아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고 혈당이 낮은 과일입니다. 비타민C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다량으로 들어있습니다. 세번째는 체리입니다. 체리 역시 붉은색을 띠죠.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비타민A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번째는 적포도입니다. 적포도는 뭐 말 그대로 보라색 색깔의 과일이죠. 육류를 즐기는 프랑스에서 혈관질환 환자들이 많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적포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그 식단에는 거기는 와인이 굉장히 일반화 되어있잖아요. 적포도주가 식단이 항상 들어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적포도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들을 먹게 되는 거고 안토시아닌 카텐킨 같은 이런 성분들이 적포도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섯번째는 자몽입니다. 포도와 비슷한 성분인데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니코펜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로리가 적고 비타민이 많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활성산소가 암 발병과 진행에 깊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줄이기 위해서 항산화 성분이 필요한 거고요. 이 항산화 성분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 다량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랏빛을 띠는 과일이나 채소에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진 물질이니까요. 보라색 과일 채소 많이 드시면 여러분들은 활성산소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활성산소가 암을 일으키는 기전과 그리고 이 활성산소를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환자가 먹어도 되는 고기 먹지 말아야 할 고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암환자의 고기 섭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왜 고기를 먹어서는 안되는지 그 근거들을 오늘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환자의 고기 섭취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이십니다. 암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역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암 식사역법 대부분은 동물성 섭취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성 식품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생선과 닭고기를 포함한 어패류와 묵류를 의미하고요. 좁은 의미에서는 내발로 걷는 동물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동물성 식품을 먹지 말라라는 것은 어패류 육류 이런 거 다 먹지 말라는 거고 좁은 의미에서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같은 내발로 먹는 내발로 걷는 동물 고기를 먹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 책에서는 좁은 의미에서의 고기는 절대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든지 고기를 꼭 먹고 싶을 때는 이제 이족보행 동물이라고 해서 닭고기 오리고기 이런 거를 소량 먹는 것은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와테오시 식사효법 에서는 어패류 와 닭고기는 종류나 부위에 따라 소량 정도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죠. 특히 암 수술 후 적어도 반년 동안 또는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암이 진행되어서 식사효법을 철저히 실시하려는 경우라면 절대로 먹어서는 안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지방과 단백질은 암을 발생시키고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성 지방은 암보다는 동맥경화의 원인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하지만 동맥경화와 더불어서 암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요. 나쁜 콜레스테롤 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LDL은 간에서 몸의 각 조직으로 혈관을 통해 지지를 운반하는 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LDL은 간으로부터 몸의 각 조직으로 지지를 운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LDL 콜레스테롤은 이 배로 운반되는 콜레스테롤을 의미하는 거죠. 이 양이 늘어날수록 혈관 벽으로 침투하는 콜레스테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동맥경화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만 가지고 동맥경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가장 치명적인 게 활성산소가 됩니다. 활성산소는 지난번에 우리 같이 얘기를 나눴었죠. 우리 몸이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가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활성산소가 LDL을 산화하면 우리 몸은 이것을 유해한 물질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액 백혈구에서 분화하는 대식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막 모이죠. 이 대식세포는 이물질이나 병원체를 먹어치우는 아주 어떻게 보면 고마운 세포죠. 그러니까 이제 LDL을 활성산소가 산화하게 되면 유해한 물질을 우리 몸에서 인식을 하고 그러면 대식세포를 출동시켜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몸에서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참 고마운 작용이긴 한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산화 LDL을 먹어치운 대식세포는 힘이 다해서 혈관 벽에서 죽게 됩니다. 대식세포가 이제 그 나쁜 산화 LDL을 막 싸우면서 뭐 치우는데 이때 힘을 다해서 이제 혈관 벽에서 전사하게 된다는 거죠. 죽게 된다는 얘기에요. 이 잔해가 혈관 벽에 들러붙어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유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화 LDL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대식세포들이 혈관 벽에서 죽게 될 거고 그러면 더 많이 그 잔해들이 혈관 벽에 들러붙어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유발하게 되겠죠. 또 대식세포는 혈관을 따라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이물질이나 병원체를 처리하는 순찰대입니다. 그런데 동물성 지방을 과잉 섭취해서 산화 LDL이 늘어나면 이 대식세포가 산화 LDL을 처리하는데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대식세포가 다른 이물질과 병원체들을 처리하는 역할도 해야 되는데 산화 LDL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이것 처리하는데도 버거워서 다른 일을 못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끊임없이 암의 싹이 자라나고 죽고 자라나고 죽고 있는데 이런 면허 시스템에 과도한 산화 LDL로 인해서 대식세포가 역할하지 못하면 암의 싹이 제거되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암이 발효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 대식세포가 NK세포와 함께 암의 싹을 가장 빨리 잘라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산화 LDL을 처리하는 데 집중을 하면 대식세포는 암세포의 싹을 잘라내는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암이 쉽게 발생하거나 암이 전이하게 되면서 재발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이런 동맥 경화뿐 아니라 암이 일어날 확률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겁니다. 특히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은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쉽게 걸린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방 섭취량이 늘어났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고기 섭취량이 적죠. 그래서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의 발병률도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가 훨씬 낮습니다. 동물성 지방뿐만 아니라 동물성 단백질도 암을 유발합니다. 미국 코넬대학교의 콜린 캠벨 교수는 실험용 쥐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한쪽에는 동물성 지방이 5% 들어간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동물성 지방이 20% 들어간 먹이를 줍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어떻게 보면 고기 고기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간 사료를 준 거고 다른 한쪽에는 그것보다 훨씬 덜 들어간 고기가 덜 들어간 사료를 준 거죠. 그리고 그 두 집단에게 암을 유발하는 독소인 간암을 유발하는 독소인 아플라톡신 B를 투입을 했습니다. 일부러 암을 유발시키려고 아플라톡신 B를 각 실험용 쥐에게 주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B 그룹이 A 그룹보다 간암이 3배나 더 발생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B 그룹은 고기가 동물성 단백질이 더 많이 들어간 사료를 먹은 쥐고요. A는 동물성 지방이 적게 들어간 동물성 단백질이 적게 들어간 사료를 먹은 쥐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플라톡신 B를 주입했는데 한쪽에서만 3배 더 발생했다는 것은 뭐죠? 이 먹이 먹이가 이제 달랐기 때문에 이런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암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가 오는 겁니다. 이때 실험용 쥐의 관을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효소 활성이 높은 상태였다고 해요. 효소 활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단백질의 구성 단위인 아미노산으로 분비되었다가 다시 단백질로 합성되는 그 과정이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효소 활성이 높아질수록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합성할 때 결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결합하거나 배열이 일부 바뀌는 등 잘못된 반응이 일어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반응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간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효소 활성이 높아질수록 단백질의 결합 배열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간의 중요한 역할인 해독작용이 충분하지 못해서 독성물질이 잘 제거되지 않는 거죠. 그 결과 암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연구로 소고기를 매일 먹는 사람과 일주일에 두 번 먹는 사람을 비교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소고기를 매일 먹는 사람이 소고기를 일주일에 두 번 먹는 사람보다 대장암 발병 확률이 대장암 발생률이 2.5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동물성 식품은 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은 이 장래 세균과의 관점에서도 암과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대장암에 영향을 준다라는 건데요. 장래 세균을 통해서 대장암을 유발화시킬 수 있는 환경과 가능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우리 장에는 300종류의 장래 세균이 100조개는 살고 있습니다.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있는데 육식을 많이 섭취하면 나쁜 균이 늘어나게 되죠. 육식을 많이 하면 웰치균이나 포도산구균 같은 유해균이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독성물질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간으로 운반하여 해독을 합니다. 글루크로산이라는 물질을 결합해서 독성물질을 막는 덮개를 씌우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웰치균 같은 유해균은 이 독성물질을 덮고 있는 덮개를 벗게 됩니다. 글루크로산의 결합을 푸는 효소를 분비합니다. 그 결과 대장암의 벽을 쉽게 손상시키고 암이 쉽게 발생하는 뭐 그런 환경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육식과 고지 방식이 늘면서 대장암이 40년 전보다 9배나 늘어났습니다. 대장암의 예방과 개선을 위해 권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래의 나쁜균을 유해균을 증가시켜서 대장에 손상을 주고 그래서 대장암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 확률을 높이기 때문에 마테오 대카우 박사는 약구르트를 많이 먹어서 유익균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신은 매일 500ml씩 이 약구르트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유익균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유산균 많이 먹고 있죠. 다 이런 관점에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은 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되도록 적게 먹고 먹게 된다면 이족보행 동물고기를 먹어야 할 거고 또 어페류를 조금 먹는 것은 괜찮다. 그래서 나는 고기 없이 못 산다 이런 분들은 닭고기나 오리고기 그리고 어페류를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약구르트를 먹어서 우리 장안의 유익균의 증가를 일으켜서 대장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런 어떻게 보면 섭취를 해주면 이런 시기를 하시면 암의 발병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내 몸의 암을 완전히 없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질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몸 안에 어떤 암이든지 그 암을 궁극적으로 치료하고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이십니다. 현재의 암치료는 대부분 수술 항암제 방사선 이 세 가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치료라고도 하죠. 이 3대 치료에 의지하고 있는데 이 암의 종류나 상황에 따라서 호르몬제나 면역력을 높이는 약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수술, 항암제, 방사선 이 세 가지가 주축이 되어서 내 몸의 암을 없애는 데 쓰이는 주요 방법이 됩니다. 암수술은 환부를 절개하는 외과수술 외에도 위장에 파이버스코프를 삽입해서 수술하거나 복부에 작은 구멍을 낸 뒤 구멍으로 기구를 삽입해서 수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크게 수술을 하다보면 몸의 데미지가 크니까 최소한으로 절개를 한다든지 몸의 최소한의 상처를 내서 수술하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진은 파이버스코프라는 장치입니다. 저게 안에 넣으면 카메라 라서 몸 안이 보이는 거죠. 조금만 구멍을 내도 들어갈 수 있어서 우리 몸에 받는 데미지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어떤 암치료든 화상진단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암 부위를 수술로 절제한 뒤 항암제나 그 외의 약제를 쓰거나 방사소요법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얼마나 크게하고 작게하냐 그 절개를 얼마나 크게하냐 작게하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대부분은 어쨌거나 우리 몸에 상처 구멍을 내서 암을 실제로 보고 도려낼 수 있으면 최대한 도려내고 나머지를 항암제나 방사선을 통해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상태에 따라서는 약이나 방사선요법으로 암 크기를 줄인 뒤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주된 치료법을 총동원하는 방식을 집학적 치료라고 합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순서가 바뀔 수 있고 어느정도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세가지를 총동원해서 암을 제거하는데 우리 현대의학이 에너지와 힘을 쓰고 있는 거고 그것을 이제 집학적 치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집학적 치료라고 하니까 뭔가 최첨단이고 효율도 높고 효과도 높을 것 같지만 사실 암의 경우는 이 집학적 치료는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환자의 면역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보이는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데만 급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술 항암제 방사선은 암을 치료합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실제로 많은 효과를 내고 있죠. 그런데 환자가 회복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수술로 환불을 도려내고 주변의 림프절을 몽땅 잘라내면 암세포를 절제하고 주변 림프절로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환자의 체력이나 면역력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자연치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병원의 치유를 거부하시고 수술 항암 방사선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유를 드는 것 중 하나가 수술 항암제 방사선 해가지고 오히려 체력 떨어지고 오히려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 그래서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체력 저하라든지 면역력 저하로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연치유 쪽으로 가게 됩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을 거부하고요. 이게 사실은 맞아요. 이게 체력이나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많은 암 전문의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님들이 모르는 거 아니고요. 알고 있지만 현대의 방법으로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하는 거예요. 자연치유가 그렇게 암치유의 확률이 높다면 당연히 암치유를 하는 데 있어서 자연치유를 권하겠지만 아주 극히 일부적인 사례에 불과하다는 거죠. 항암제나 방사선 요법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서 오히려 환자의 몸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항암 방사선 수술 모두 다 환자의 몸에 부담을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그래서 암치료는 환자의 체력과 암세포의 싸움이 됩니다. 이 항암 수술 방사선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으면 이제 암세포가 먼저 죽는 거고 내가 체력이 없어가지고 그걸 버티지 못하면 내가 먼저 죽게 되는 거죠. 환자가 체력이 있다면 괜찮지만 체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점점 치료가 분리해진다는 거예요. 항암제는 보통 정해진 용량이 있는데요. 이것을 그대로 따라야 효과가 있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프로토콜 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 정해진 용량대로 사용할 경우에 혈액세포나 면역세포를 만들어내는 골수가 지칠 대로 지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항암제가 안 그래도 독하니까 우리 몸에 암세포만 죽으면 좋은데 다른 거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환자의 몸을 고려하지 않고 항암제를 쓰게 될 경우에 혈액세포나 면역세포를 만들어내는 골수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빈혈 증상이 나타나고 면역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암치료 초기 단계에서는 항암제와 방사선 요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선 요법은 몸에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두 달 이상 지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달 이상 했는데 방사선 치료를 두 달 이상 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항암제를 통해서 보충을 해준다는 거죠. 항암제로 보충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항암제 투효양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 결과 암환자의 10% 전후가 폐렴 등의 부작용으로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이런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현대 암치료의 현실입니다. 암세포를 없애지 않으면 암도 낫지 않기 때문에 3대 요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도 맞는 얘기예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암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도 3대 요법이고요. 3대 치료고 표준 치료죠. 그리고 더 나은 거 사실 검증된 거 사실 그렇게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환자의 몸을 희생하는 치료는 병은 보고 인간은 보지 않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정도된 치료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와타요 다카오 박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암세포는 의사가 수술이나 항암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없애느냐 암세포를 없애는 것은 환자의 면역력이라는 거죠. 수술이나 항암제는 그것을 돕는 수단 이라는 거예요. 의사관리는 무엇이냐 환자를 도울 방법을 찾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라는 거죠. 수술이나 항암제는 이게 암세포가 너무 커져있으면 내 몸의 면역력을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크기를 줄이고 약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그 사이에 내 몸의 면역력을 키워가지고 이 암세포를 없애는 내 몸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실제로 내가 이제 내 몸에 암이 생긴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쁜 것을 많이 먹어서 그럴 수 있고 내 몸에 어떤 요인이 있을 수 있고 내 몸에 어떤 환경적인 노출이 안 좋아서 암이 자란 걸 수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으로 인해서 보이는 암을 뭔가 도려내고 지지고 화학적으로 없앨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내 몸 안에 암이 생긴 그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술 항암제 방사선으로 보이는 암을 치료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1년 뒤, 3년 뒤, 5년 뒤, 7년 뒤, 10년 뒤에 다시 또 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궁극적으로 내 몸에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암이 자랄 수 없도록 내 몸에 면연력이 키워지지 않으면 사실은 일시적으로 암을 제거하는 것 뿐이지 암은 언제든지 다시 또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얘기가 뭐냐 결과적으로는 암세포를 없애는 것은 내 몸의 면연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면연력을 키워야 되는 거고 이 면연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식사 좋은 것을 내 몸이 좋아하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을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수술, 항암, 방사선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필요해요. 내 몸의 암이 너무 커져서 그 힘을 암이 가진 힘을 줄이고 없애려면 수술, 항암, 방사선 만큼 효과적인 수단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의존해서 이것만 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암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설령 없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암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을 궁극적으로 없애는 것은 수술, 항암, 방사선이 아닙니다. 내 몸의 면연력입니다. 의사는 그것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테오 박사도 결과적으로는 이 환자의 면역력을 궁극적으로 키우고 또 암세포가 뿌리낼 수 없는 암세포가 생겨낼 수 없는 몸의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식사이기 때문에 이 식사요법을 강조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절대 뭐 수술, 항암, 방사선 하지 말자 이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냐 지금 만약 내 몸에 암이 있다 이 암을 없애는 데 현대의학의 힘을 최대한 빌리는 거 맞고요. 그리고 의사를 통해서 내 몸의 궁극적인 면역력 암세포가 뿌리낼 수 없는 그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암환자 수술의 성공은 치료의 끝이 아닌 시작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암에 걸리신 분이라면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하게 될 겁니다. 부득이하게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술은 암을 제거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이 수술만 잘 된다면 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수술이 잘 되면은 나는 이제 나았다 나는 살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수술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오늘 좀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마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입니다. 암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의사선생님이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암 조직을 깨끗이 제거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 말을 듣는 환자는 정말 안도의 뭔가 한숨 안도의 그 마음과 그리고 이제 아 나는 이제 암을 성공적으로 제거했다. 이제 나는 암을 이겨냈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된다라는 거예요. 암은 기본적으로 대사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전신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암이 생긴 부위만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만 암이 생긴 게 아니라 전신 질환인데 그 부분에 암이 생긴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신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온몸에 생기는 병이라는 거예요. 이 대사 이상은 대부분 식생활 때문에 생기게 되죠. 따라서 눈에 보이는 암을 깨끗하게 제거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식생활을 개선하지 않으면 재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수술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암을 싹 도려냈어요. 내 몸에 이제 암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암이 나았다. 이게 아니라요. 이 암은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전신 질환이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암은 제거하는 데 성공했지만 수술을 통해서 또 어디든지 암이 다시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뭔가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대사 이상을 대사 정상화를 시켜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식생활을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수술 후에도 기본적인 체질은 여전히 암환자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암환자라는 거죠. 왜?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지금도 계속 암이 자라고 있을 확률이 크고요. 또 지금 당장 암이 수술로 제거했다 하더라도 다시 또 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체질을 바꿔줘야지 암이 자라지 않는 몸으로 바꿔줘야지만 암이 완치되고 암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사로부터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라고 들으면 그 환자분들은 대부분이 나는 이제 다 나았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암이 재발하거나 전의하게 됩니다. 수술이 성공했다라는 것은 치료의 첫 단계가 무사히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치료는 수술 후부터라는 거죠. 환자나 가족들은 수술이 수술이 끝나면 이제는 식사를 개선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식사 지도를 제대로 따르는 환자들은 말기암인데도 더 이상 악화하지 않고 인생을 즐기면서 장수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말기암인데도 불구하고 암이 더 이상 크지 않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6개월 1년에 사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내 몸이 암이 자라기 힘든 몸으로 바뀌면 암이 당연히 더 이상 자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암환자는 이 면역력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역학의 1인자인 아보도오르 교수님은 잠을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피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추후에 아보도오르 교수님의 책도 리뷰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보도오르 교수님이 또 이제 암에 대해서 여러가지 또 말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 마타요다카오 박사님의 이야기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와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은 면역력을 높이는 것의 핵심입니다. 암치료의 중심이죠. 수술 항암제 방사선은 이를 보완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수술 항암 방사선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수술 항암 방사선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못하는 환자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암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다. 그걸 굳이 안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걸 하면서 그것이 주된 암치료의 중심이 아니라 암치료의 중심은 내 몸의 면역력을 키워서 암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고 암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라는 거예요. 대사요법은 몸속의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사 이상이 됐다는 것은 암세포가 좋아하는 몸이 된 거고 그러면 암이 훨씬 더 빠르고 많이 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대사요법은 내 몸속의 변화를 바꾸는 거다. 일으키는 거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는 수단에 부과합니다. 목적은 영양을 향상시키고 대사를 조절해서 암을 줄이거나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라는 거죠. 현대 영양학에서는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포함해서 골고루 섭취하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암을 치료하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동물성 지방이나 동물성 단백질은 암을 발생시키고 악화시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 지지난번 영상에서 고기가 암을 일으킨 기전 논문 조사들 이런 거 많이 소개해드렸죠. 암환자는 철저히 멀리해야 됩니다. 현대 영양학에서는 암을 줄이고 없애는 데 필요한 항산화질이나 효소는 고려하지 않는다는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식사회법에서는 채소나 과일 같은 식물성 식품의 비타민이나 미네랄뿐 아니라 항산화 물질이나 효소를 활성도가 높은 상태로 섭취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암 수술은 성공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암 수술은 암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을 성공적으로 맞췄다라는 거지 내 몸의 암이 완전히 사라지고 내 몸의 암이 완치되는데 있어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이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몸의 환경을 바꾸는 일이다. 내 몸의 환경을 바꿔가지고 면역력을 높여서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알겠죠? 우리가 해야 될 건 결과적으로 암세포가 살아남기 힘든 몸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이미 암이 있다. 암세포가 너무 커졌다 하면 항암방사선 이런 걸 수술을 통해서 그 커져버린 암덩어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된 치료법이 아니라 보충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3대 표준 치료가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저와 같이 영상을 보시고 또 같이 암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내 몸의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 암이 자라지 못하려면 몸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목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말기암이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제가 말기암에 걸렸다고 상상을 해보면요. 정말 절망적일 것 같습니다. 의미암에 걸렸습니다. 의사선생님도 더 이상 손실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또 이제 생존률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삶에 대한 의욕도 많이 떨어지고 나는 안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절대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설령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말기암을 앓고 계신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이십니다. 암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일단 소화기 암의 진행단계는 보통 0 1 2 3 4기로 나뉩니다. 연기는 암이 점막 안에 머물러 있는 시기입니다. 암이 점막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것을 연기라고 하는 거죠. 1기는 암이 소화간 내벽에 있지만 주변에는 아직 전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0에서 1기는 조기암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술로 암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0기나 1기 초기는 내시경 치료나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대학병원에서 하는 수술 항암 방사선 이거 절대 받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암 전문의 전문의 분들 만나서 인터뷰했을 때 가장 안타까워 하신 분은 이런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초기에 암이 발견되었고 이것을 간단히 수술만 하면 암이 제거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나는 수술을 받지 않겠다. 나는 자연치유로 암을 극복하겠다. 치료하겠다. 이런 분들이 그 생각에 그 방식만 고집해가지고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0에서 1기였던 암이 2기 3기로 성장해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대학의 표준치료 수술 향한 방사선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실 것도 없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0기나 1기 이런 분들은 암이 조기에 발견된 거잖아요. 그나마 정말 다행인 거죠. 그래서 수술로 암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암이라는 병은 완치가 되었어도 암이 발생하기 이전에 식생활이라든지 식습관을 그대로 가져가면 암이 발병했잖아요. 그럼 추후 수술을 통해서 암을 완전히 제거했다 하더라도 추후 암이 다시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0에서 1기 조기 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로 암 을 제거하고 내 식생활을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기에 발견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식생활을 해왔고 이 식생활을 바꿀 기회를 내가 하늘에서 주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식생활을 바꾸신다면 내 몸이 암이 생기지 않는 몸으로 바뀌게 되고 암과는 영영 만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암을 예방하는 식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셔야 됩니다. 2기는 암이 주변에 가까운 림프절로 전이된 상태입니다. 3기는 암이 장관벽에 깊게 침윤되고 멀리 있는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입니다. 침윤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침윤은 암이 정상조직에 침투해서 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기는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인거고 3기는 멀리 있는 림프절까지 그리고 장관벽에 깊게 침윤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흔히 2기에서 3기의 암을 진행암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상황에 맞춰서 수술이나 항암제 방사선 요법 그 외에 다른 치료를 병행해서 암을 치료하게 됩니다. 림프절로 암이 전이됐다는 것은 수술로 눈에 보이는 암덩어리를 제거한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다른 부위로 번졌거나 곧 번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기나 3기 정도 되면 눈에 보이는 암 수술로 제거가 가능한 암들을 싹 제거했다 하더라도 미처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다른 부위에 퍼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혹은 퍼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때문에 항암제나 방사선 유법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식사유법을 병행하면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 효과를 더욱 높여서 암이 전이하거나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사유법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애초에 암이 생기지 않은 근본 원인을 가져가려고 하는 게 식사유법인 거죠. 일단 눈에 보이는 암은 표준치료로 제거를 한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암이라든지 암이 애초에 생길 수 없는 내 몸을 만드는 것은 식습관 식생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4기에는 간이나 폐 등 소화기 외에 다른 장기로 암이 전이해서 종양을 완전히 적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술도 부분적으로만 가능하고요. 방사선이나 항암제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하더라도 암의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어려워진 상태를 얘기하죠. 이때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식사협법 밖에 없는 겁니다. 표준치료가 거의 어려워지니까 상대적으로 식사협법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 경우에 식사협법을 철저히 지키신다면 60에서 70%는 개선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됩니다. 사기 중에서도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를 말기암이라고 합니다.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던 말기암 환자가 식사협법으로 회복해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실제로 이 책의 저자인 마테오 다카오 박사는 많이 봐왔다고 합니다. 말기암 같은 경우에는 사기암도 그렇지만 수술 항암 방사선으로 완전히 암을 치료하고 제거하는 게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한계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 전들은 수술로 완전히 제거를 한다거나 항암이나 방사선을 통해서 좀 남아있는 암들을 제거하는 가능한데 이 사기암 말기암은 이런 표준치료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내몰리는 거죠. 그러면 대학병원에서 의사선생님들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환자 입장에서는 대학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고 해서 내 소중한 내 목숨 내 인생을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식사협법 그나마 할 수 있는 식사협법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게 이 책의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식사협법을 집중했을 때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말기암환자분들이 회복해서 치료가 되는 경우도 많이 봐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대학병원에서 안 된다고 해서 그 환자들이 모두 안 좋은 결과를 맞이했느냐 그렇지 않다. 실제로 치유가 된 사례들이 있다. 그럼 우리는 대학병원 의사가 안 된다고 할지 몰라도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되는 거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식사협법을 시작해봤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암의 단계별 5년 생존율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1기 때는 굉장히 생존율이 높습니다. 80%, 90% 또 있고요.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96%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기수가 뒤로 갈수록 4기로 갈수록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1기 2기 이런 경우는 이 생존율이 높은 치료법 표준치료 같은 걸로 살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방법들은 안 되는 경우인데 그때 포기하지 말고 식사협법을 진짜 진지하고 철저하게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말기암이라고 해서 다 안 되는 건 아니고 식사협법을 통해 충분히 치료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여러분들의 생명은 소중하니까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철저하게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식사협법을 하느냐 그건 이제 제가 다음 영상부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암에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암이 내 몸에 절대 뿌리 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올바른 식생활을 정립하시고 이미 암이 내 몸에 뿌리를 내렸다. 이렇다면 이 암이 사라질 수 있도록 같이 공부해가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암환자 이것 딱 6개월만 해보세요 입니다. 오늘은 암에 걸리신 분들 혹은 암이 걸릴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만 딱 6개월 해보면 내 몸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 라는 책이구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이십니다. 암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제가 오늘 6개월동안 해보라는 것은 바로 식사요법입니다. 식사요법 식사요법이라고 하면 보통 섭취연량 얼마 단백질 몇 그램 지방 몇 그램 탄수화물 몇 그램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숫자로 컨트롤을 하고 통제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와타요 다카오 박사님이 제안하는 것은 이런 식의 식사요법이 아닙니다. 영양소별로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를 숫자로 자세하게 지시하고 어떻게든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식생활의 기본 방침 이것을 알려주고 그 범위 내에서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칼로리 계산을 철저하게 하거나 식품의 양을 일일이 측정하지 않습니다. 보통 식사요법 하다가 지치시는 분들이 양을 측량을 해서 딱 그 양 만큼만 먹고 이런 게 생각보다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실 오래할 수도 없고 사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와타요 다카오 박사님이 제안하는 것은 양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식사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기준은 제가 이제 뒷연상에서도 계속 소개를 해드릴 거고 앞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염분이나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 그리고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 어떻게 보면 고기 유제품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먹지 않는 것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반면 채소나 과일 특히 생채소는 주스나 샐러드로 최대한 많이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위주 섭취 그리고 소금 이것은 최대한 적게 먹고 채소나 과일은 최대한 많이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그전까지 채소나 과일은 거의 먹지 않고 고기 위주로 고기 위주로 육식 위주로 식사를 하던 사람일수록 정말 식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는 거죠. 그 좋아하던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리고 채소, 과일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 당연히 이게 내가 살아왔던 그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되는 거고 또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변화는 진짜 웬만한 사람 아니고서는 이게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다 생각할 거예요.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는데 무슨 낙으로 사나? 뭐 그렇죠? 우리가 꼭 사는 게 무조건 오래 살고 이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행복하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지 하고 싶은 거 못하면서 사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좌절을 많이 한다는 거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좌절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평생 동안 식사 제한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간을 딱 정해놓고 해도 됩니다. 딱 6개월 1년만 해볼 거야. 평생 하라는 게 아니에요. 딱 6개월만 해보든지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식사 해보라는 거죠. 식사 제한으로 힘들어하는 환자에게 와타요 다카오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반년이나 1년 아니 100일도 좋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봅시다. 그 다음은 조절해 나가면 되니까요. 그때는 고기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100일만이라도 해보면 본인이 벌써 그 100일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먹는 것을 이렇게 바꿨을 뿐인데 몸이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던 암이 작아진다든지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해내지 못할 것 같아도 어떻게 내가 그 좋아하는 고기를 어떻게 안 먹고 살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딱 100일만 해볼까 하다 못해 딱 한 달만 해볼까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하는 순간 한번 도전해보자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반년 가능하면 1년 정도 철저히 식사 지침을 지켜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체질이 몰라보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검사 결과도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보면서 식사 제한을 조금 완화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이 완화시킨다는 뜻이 원래대로 고기 많이 먹던 식생활로 돌아가자 이런 건 아니지만 그 고기를 통해서 느꼈던 그 고기 먹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체질이 개선이 되면서 전에는 고기를 먹고 너무 맛있는데 너무 행복해 이렇게 느꼈던 먹는 즐거움을 이제는 채소를 통해서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식품이 가진 진짜 그 참맛을 제대로 느끼면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한 6개월 정도 하면 이제 그렇게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오히려 고기가 막 역하고 고기를 못 먹게 되는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막 첨가물 범벅에 향신료 엄청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그 본래 식재료가 가진 뭔가 단점이라든지 먹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거나 개선시켜줘서 그것을 먹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또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채소나 과일을 있는 그대로 먹어도 충분히 맛있는데 고기는 뭐 후추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뭐 간장에 잰다든지 이런 식으로 먹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료 본연의 맛을 잘 즐기지 못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충분히 채소나 과일을 먹고도 먹는 즐거움 재료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 식사요법은 반년에서 1년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이 기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다음 영상부터 이제 식사요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계속 말씀드릴 거고 혹시 이제 좀 빨리 알고 싶다 이러신 분들 제가 이 마타요 다카오 박사님의 다른 책들을 리뷰를 했습니다.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 영상들을 보시면은 이제 식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구나 구체적인 그 가이드에 대해서 아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6개월만이라도 식사요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검사 결과가 호전되고 몸이 놀라보게 놀라게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먹어야 될지 같이 공부를 해나가시면서 해나가시면서 내가 가진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렇게 함께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왜 안 했을까 몸이 너무 가벼워지는데 이런 느낌을 받게 되고 그렇게 내 삶은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영상을 쭉 보시면서 함께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함께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것을 시점으로 해서 함께 저랑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암환자뿐만 아니라 건강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이 식사요법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 저도 이제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바꿔서 함께 건강하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환자가 엄격하게 제안해야 하는 한 가지입니다. 암환자분들이 엄격하게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 그것 중에서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아닙니다. 바로 이제 소금인데요. 오늘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진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아기 외과 명이십니다. 암수술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소금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워 하세요. 저도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한데 제가 오늘은 이 와타요 다카오 박사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겁니다. 30년간 수많은 암환자를 지켜보셨고 실제 많은 분의 암을 치료하신 분이니까 어느정도 신뢰를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와타요 다카오 박사님은 염분 제한 하루에 몇 g을 먹어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재료에 가깝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금 섭취 0 가급적 먹지 마라 절대로 먹지 말라는 것이 와타요 다카오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암에 걸리거나 악화될 위험이 몇 배나 높아진다라는 건데요. 염분을 전혀 섭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몸에 나쁠 것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많은 분들 인터뷰도 하고 많은 분들 만나서 사적인 자리에서 물어보면 소금 섭취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의사분들 사이에서도 갈려요. 또 의사는 아니었지만 실제로 소금을 일부러 챙겨 다니면서 수시로 드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소금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의사선생님들끼리도 의견이 갈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와타요 다크와 박사의 이야기인 거고 소금에 대해서는 더 이 채뿐만 아니라 다른 채떡을 보시면서 확실하게 원칙을 정하셔서 앞으로 식사에 적용해서 드시는 것이 맞지 않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 저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진 식사 레슨 와타요 다크와 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소금 섭취를 일부러 할 필요가 있나 엄격하게 제안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을 안 먹는 것 소금 섭취를 제안하는 것은 우리 몸에 나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와타요 다크와 박사님도 인정을 하세요. 우리는 염분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 즉 나트륨을 섭취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트륨 섭취가 0이 된다? 그럼 몸이 위험해져요. 위험해집니다. 소금이 없으면 우리 몸에 염분기가 없으면 우리 몸은 위험해집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 몸에 필요한 나트륨은 자연식품으로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다는 거죠. 일부러 챙겨 먹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해조류나 어패류 같은 해산물에 충분히 함유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식빵 짠맛 느껴지지 않죠? 식빵에서 소금빵 아니면 이 식빵 100g에도 나트륨이 1g 정도는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상 식품에서 나트륨은 굉장히 흔하고 빈번하게 섭취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음식에 일부러 소금을 쳐서 먹는다는 거나 소금을 챙겨 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격렬한 운동이나 노동으로 땀을 많이 흘렸다면 모를까 나트륨 외에 따로 염분 섭취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실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팔고 있는 식빵들의 나트륨 함유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호두를 호두를 더한 호물 식빵 한 조각 70g에 270mg이 들어있고요. 한 조각이에요. 그 하나 한 봉지가 아니고 그대로 토스트라는 제품에는 한 조각에 330mg 그리고 프리미엄 우유 식빵 프리미엄 우유 식빵 짬맛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무려 두 조각에 80g에 330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생크림 식빵에도 한 조각 89g에 360mg이 들어있습니다. 12가지 곡물 식빵 굉장히 건강한 느낌이 나는 이 식빵에도 두 조각 80g에 390mg의 나트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별로 짠 식품도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그런 식품에도 모두 나트륨이 들어있고 우리는 생각보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 나트륨은 결코 암환자 분들에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식빵 외에도 모닝빵 베이글 크루아상 이런 데에도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모닝빵 그 조그만 동그란 빵이죠. 거기 3개 나트륨 390mg 들어있고요. 베이글 한 개에는 무려 556mg 들어있습니다. 나트륨이 크루아상 한 개에도 나트륨이 329mg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빵에도 들어있으면 단은 우리가 짜다고 생각하는 짠맛이 있는데 이런 식품에는 얼마나 많은 나트륨이 들어있을까요? 와테오 다카오 박사는 암에 걸린 사람뿐만 아니라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도 염분은 적게 섭취할수록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염분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는 염분의 양을 절반으로 줄인 소금이나 간장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무침이나 회 사용할 때는 저염 간장을 식초나 레몬즙으로 희석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실제 와테오 다카오 박사도 이렇게 먹고 있다는 거죠. 와테오 다카오 박사는 외과의사이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백내장에 걸리면 건강한 눈에 비해서 각막에 있는 세포 속의 칼륨이 9분의 1로 줄고 나트륨은 2.5배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백내장 같은 눈의 노화현상을 예방하려면 채소 등으로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동시에 염분을 제한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와테오 다카오 박사는 간장을 먹을 때도 나만의 간장을 만들어서 먹는다고 해요. 저염간장을 같은 양의 식초로 희석을 한 건데요. 보통 간장에 비해서 염분이 4분의 1 그것도 아주 적은 양만 사용합니다. 식초 덕분에 맛을 음미하는 것도 가능해서 굉장히 몸에 좋고 맛도 좋은 1석 2조에 맞는 간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와테오 다가오 박사는 63세가 된 지금도 식문을 읽고 시력 저하 없이 모두 1.0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식초 외에도 다시마 멸치 등으로 우린 국물 고추냉이나 산초 열매 생강 파 등을 활용해서 음식의 맛을 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절임이나 젓갈 종류 어묵이나 햄 소세지 이런 데에는 염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 절대 먹어서는 안되고요. 절임이나 젓갈 이런 것도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WHO에서 과연 하루 나트륨 섭취량 얼마나 정해놓고 있는지 봤는데 2000mg입니다. WHO에서 이 정도까지는 먹어도 괜찮다. 이 양이 2000mg 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현재 4831mg 을 먹고 있습니다. 일본도 절임 문화 이런 거 많죠. 거기도 생선을 좋아하는 나라니까 4280mg 을 먹고 있어요.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은 나트륨을 먹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나트륨 섭취량은 이미 다른 나라보다 많기 때문에 일부러 소금을 챙겨 먹는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징어 젓갈 10g에도 얼마만큼의 나트륨이 들어있느냐 215mg 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오징어 젓갈을 100g 먹으면요 이 나트륨의 섭취량이 하루 섭취량이 초과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우리가 소금 일부러 음식에 쳐서 먹지 않아도 자연식품에도 나트륨은 들어있습니다. 삼겹살 1인분에도 88mg 나트륨이 들어있고요. 우유 한 팩에도 110mg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달걀 한 개에도 65mg 들어있고요. 쌀밥에도 6mg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쌀밥에도 고등어 한 토막에 38mg 들어있고요. 마른 김 한 장에도 26mg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식품에도 나트륨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나트륨은 이런 자연식품의 섭취만으로도 충분히 문제없이 섭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우 대커 박사는 이 나트륨 섭취를 최소화해라. 일부러 소금 치지 말고 간장이나 소금을 먹을 때도 최대한 희석시켜서 먹을 것을 권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먹는 도시락 편의점 도시락 도시락 제가 봤는데요. 편의점 도시락 평균치 평균치 봤더니 편의점 도시락 한 개 무려 1334mg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이미 내가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를 먹었다 이러면 WHO 기준의 나트륨 섭취량 절반 이상을 이미 섭취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 섭취 일부러 할 필요 없다. 라면 너무 유명하죠. 기본적으로 라면의 나트륨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죠. 기본 한 봉지 벌써 이미 1000mg 이상의 나트륨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품 아예 먹으면 안 돼요. 와테라 닥고 박사 얘기 따르면 이런 가공 식품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소금 섭취 일부러 할 필요 없다. 자연 그대로 특히 해조류 이런 걸로 섭취하라고 와테라 닥고 박사 얘기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트륨 섭취하면 되는 거지 일부러 챙겨 먹을 필요 없고 일부러 먹을 필요 없다.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 나트륨 섭취는 가급적 0으로 합니다. 자연식품 에도 나트륨 들어있어서 일부러 챙겨 먹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암환자 분들 암에 걸리지 않더라도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트륨 을 극도로 제한하는 식사 습관 식사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소금에 여러가지 의견이 가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최근에도 인터뷰했던 농부 이사로 유명하신 임동규 선생님 했더니 그분이 소금을 챙겨서 먹고 다니십니다. 소금에 들어있는 미네랄 때문에 일부러 챙겨 먹는다는 거죠. 그분은 채식주의자입니다. 고기 절대 먹지 않습니다. 진짜 철저하게 저랑 인터뷰할 때도 도시락을 싸고 다녀요. 도시락이 밥, 김치 이런 거 아니에요. 야채 분말 스프 이런 거 물에 타듯 입니다. 그 정도로 식사 제한을 엄격하게 하시는 분이 거든요. 그런 분은 조금 저는 소금에 일부러 섭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식을 하시는 분들 김치 먹고 김치찌개 먹고 이렇게 일상식을 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소금 섭취할 필요가 있나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왓타요 다커 박사님도 일부러 소금 섭취하지 말라는 거고 가급적 하지 말라는 거고 이거는 여러 책들 보시고 여러 영상 보시고 또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 들으시고 보시는 분들이 주관적으로 각자의 건강에 대한 철학 기준을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창시 원자님도 소금 섭취 가급적 하지 말라고 특히 암환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견들 참고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환자 최소 6개월 이것 드시지 마세요 라는 주제입니다. 6개월 동안 최소 여러분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아마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마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입니다. 오늘 그 6개월 동안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식품 한 가지는요 바로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입니다. 아 또 고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만큼 고기가 몸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좀 듣기 싫으실 수 있는데 고기와 그 암의 그 관계는 명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수많은 책들을 읽고 수많은 분들을 만나서 암 전문의 분들이죠 인터뷰를 해보지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의 과다 섭취는 좋지 않다라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 양을 두고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조금은 괜찮다라는 분도 있고 조금도 안된다라는 분도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와타요 다카오 박사님은 조금도 안된다 입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암이 쉽게 유발되고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콜린 캠벨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차이나 스터디라는 연구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말씀하신 것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모든 식품 중에서도 바람성질이 가장 강하다 단백질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인터뷰했던 농부의사로 유명하신 인동규 선생님도 저한테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단백질이 굉장히 암과 밀접하고 이 단백질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단백질 제가 이제 우유 좀 많이 먹었다고 좀 혼났는데 동물성 단백질 암 걸리신 분뿐만 아니라 암에 안 걸리신 분들도 굉장히 주의하셔서 섭취해야 될 식품입니다. 체질이 어느정도 개선될 때까지는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완전히 금지해야 됩니다. 닭고기와 생선도 최대한 제한하셔야 돼요. 6개월에서 1년정도 엄격하게 식사를 제한하셔야 합니다. 쇠고기나 돼지고기는 지방이 많은 부위뿐만 아니라 붉은살까지 포함해서 절대 먹으면 안됩니다. 특히 체질을 개선하는 6개월에서 1년동안의 그 사이는 닭고기나 생선도 피하셔야 돼요. 말 그대로 엄격하게 제한하셔야 됩니다. 도저히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 없으면 못 산다. 이런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 한해서 이 책의 저자 와타요 다카오 박사는 닭고기나 생선 종류를 선택해서 일주일에 한 번쯤 평소 먹던 양의 절반 정도 먹는 건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안된다는 분도 많으세요. 이 박사님은 그 정도는 현실적으로 타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닭고기는 껍질을 벗겨서 먹고 지방이 거의 없는 가슴살 부위 이 부분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생선을 먹을 때는 참치나 가다랑어 같은 붉은 살 생선을 피하셔야 됩니다. 참치나 가다랑어의 살이 붉은 것은 철을 함유하고 있는 해모글로빈과 미오글로빈 성분 때문인데요. 이 붉은 살 생선은 결국 쇠고기 돼지고기랑 똑같습니다. 이 붉은색을 띠는 게 철분 성분 때문인데 철이 결국에는 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붉은산 센선은 건강한 사람이 먹으면 철근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수 있어요. 그만큼 산화도 빠르게 일어나서 민감한 시기에 암환자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철분 보충 차원에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조금 섭취해도 되지만 암환자 분들에게는 산화를 빠르게 일으키기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먹지 말하는 거예요. 수술로도 절제할 수 없었던 식도암이 식사효법을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크기가 75%나 줄어든 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엄격하게 식사효법을 한 거죠. 돼지고기, 소고기, 생선 하도 안 먹은 거죠. 그랬더니 두 달 만에 75%나 줄어든 거죠. 근데 이렇게 경과가 좋으니까 아무리 마음이 느슨하게 풀릴 거 아닙니까? 너무 좋아서 집에서 요양하면 되겠다. 이렇게 식사효법 지키면서 치료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명절날 이제 식구들 다 모이고 맛있는 거 먹는 날이잖아요. 이분이 평소 좋아하던 참치 뱃살과 술을 먹게 된 거죠. 이게 한번 먹고 끝났으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뚝이 한번 무너지니까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식사효법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암이 재발합니다. 그리고 4개월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와타우 다카오 박사는 이 일로 식사효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이만큼 고기가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 몸에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 암환자에게는 더더욱 말이죠. 붉은살 생선은 민감한 시기에 있는 환자에게 위험한 식품입니다. 참치나 가다랑어는 쇠고기 돼지고기와 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먹어도 큰 문제가 없는 생선을 굳이 꼽자면 이것도 먹지 말라는 분도 많으세요. 광어 가자미 연어 뭐 이런 차가운 물에 사는 생선들은 조금 가다랑어나 이런 생선보다는 괜찮다는 거예요. 연어 같은 경우에 붉은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연어 원래 흰살 생선이라고 합니다. 산란기가 되면 붉은색을 띄는 거고 이 붉은색을 띌 때 아스타 잔틴 이 아스타 잔틴 이라는 항산화 물질로 붉은색이 나타나는 거라서 참치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아스타 잔틴 때문에 항암 효과가 있는 생선이라는 겁니다. 한편 고등어 정갱어 꽁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은 현대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오메가3 지방산인 EPA와 DHA를 섭취할 수 있어서 좋다고 얘기합니다. 검붉은 살에는 해모글로빈이나 미오글로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신선할 때 조금만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외에 오징어 문어 개 굴은 적은 양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패류의 내장은 타우린이나 여러가지 효소와 대산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조금 먹는 건 괜찮지만 소금에 절인 것은 우리가 과거의 바로 전영상이죠. 소금 별로 좋지 않다고 얘기했죠. 그런 차원에서 좋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절대 드시면 안됩니다. 붉은 살 생선은 쇠고기와 돼지고기와 똑같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나마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나는 고기 없으면 못 산다. 이러면은 연어 광어 가자미 이런 생선들을 조금 드시는 건 괜찮고 연어에는 아스탄잔틴이라는 항암 효과가 있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항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은 정말 아직 명백하게 의사분들 사이에서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런 주장들이 나온 상황이고 이런 고기는 괜찮다. 저런 고기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고기 자체가 아예 안 된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혼란스러울 걸 생각이 듭니다. 어떤 암 전문인 고기 먹어도 된다던데 여기서는 또 먹지 말라고 하네 저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수많은 책들을 읽고 수많은 암 전문인 선생님들 만나면서 물어봐도 조금씩 다 답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기준이 잡히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식사 제안을 철저하게 하셨을 때 뭔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뭐 이런 영상 하나 보시고요. 먹지 말래 또 다른 영상 보시고 먹어도 된다는데 이렇게 혼란을 빠지시면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우리 먹거리에 공부를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환자 달걀 고르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란은 거의 일상적으로 많이 먹는 식품 중 하나죠. 그래서 아마 계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제 계란이라는 식품이 암환자에게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먹어야 한다면은 어떤 계란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입니다. 달걀은 사실 넓은 의미로 보면은 동물성 식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암환자 분들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달걀 좋아하는 분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먹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선하고 품질이 좋은 달걀을 고르셔야 됩니다. 달걀은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고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푸대접 하시는 분들도 많죠. 사실은 계란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아주 뛰어난 건강식품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달걀을 완전히 먹지 말자 이것보다는 어떤 달걀을 먹어야 되는지 좋은 품질의 달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좁은 닭장에서 키운 것이 아니라 박목을 하고 곡류와 조개껍데기를 먹여서 건강하게 키운 닭이 낳은 알을 드셔야 됩니다. 달걀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닭에게 모유로 주는 생선 가루 속에 산화지방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닭이 낳은 알은 산화성분이 있기 때문에 암환자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세상이 좋아져서 제품을 누가 생산하고 가공하고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계란이라는 식품은 더더욱 이것이 아주 편안하고 투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보통 계란을 보면요. 이 생산자 고유번호 이 숫자 같은 게 초록색 잉크로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씨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앞에는 일단 산란일입니다. 산란일이 언제 낳은 알인지가 써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 고유번호라고 해서 누가 생산한 달걀인지를 이렇게 고유번호 써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닭이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란 닭인지를 알 수 있게끔 써놨습니다. 여러분 달걀 사실 때는 그래서 이 초록색으로 쓰여있는 이 글자를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달걀을 사시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0605 이게 산란일자 6월 5일에 나온 다이아리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생산자 고유번호가 쓰여있고 마지막에 이제 숫자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마지막에 번호가 몇 번이냐가 중요해요. 1234가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좀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생산자 고유번호는 여러분들 인터넷에 치시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농장에서 이게 생산이 된 건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란 생산자 고유번호를 한번 뭐 식품안전나라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생산자 고유번호를 넣으면 이게 누가 생산한 건지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굉장히 잘 되시죠? 아까 얘기했던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1번 2번 3번 4번 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일단은 1로 갈수록 좋은 거예요. 숫자가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4번이 제일 안 좋습니다. 이 난각번호 1,2,3,4는 이 닭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 알려주는데요. 일단은 4번부터 말씀드릴게요. 4번 4번은 0.05 제곱미터의 공간에서 닭이 자란 겁니다. 이 닭은 A4 용지보다도 작은 공간에서 자라난 닭이에요. 살고 있는 닭이에요. 3번은 0.05 제곱미터의 공간에서 자란 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좁습니다. 거의 뭐 발자국을 떼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케이지에서 자란 닭이 낳은 알이 3번 또는 4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닭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닭이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 스트레스에 안 좋은 성분들이 결과적으로 아래 고스낭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3번 4번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시장이나 마트 가서 가격을 보고 싸다고 사는 달걀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요즘 물가가 오래돼서 비싸긴 비싼데 가격이 가장 저렴한 달걀을 고르면 4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고 있는 달걀 내가 그냥 아무 뭐 이런 숫자 같은 걸 안 보고 나는 적당히 가성비를 따져서 산다 이러면 아마 4번 달걀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 자란 닭이 낳은 알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2번은 어떻냐 2번은 0.1 제곱미터의 공간입니다. 케이지를 벗어났어요. 그 닭장이라고 하죠. 그 닭장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전히 뭔가 지박된 환경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넓은 그 공간에서 닭들이 자라는 거죠. 진드기 퇴치를 위한 흙목욕은 불가능한 환경이다. 그럼 1번은 어떻냐 1번은 1.1 제곱미터예요. 운동도 가능하고요. 진드기 퇴치를 위한 흙목욕도 가능한 환경입니다. 자유롭게 어떻게 풀어놓은 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달걀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1번 달걀이 생각보다 비싸요. 생각보다 비쌉니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더 이상 4번 달걀은 먹기 싫고 1번은 먹고 싶은데 1번 너무 비싸. 그래서 2번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2번 달걀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2번이 가격이 좀 저렴해진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공장식 케이지에 생산된 달걀도 난각번호 2번을 주더라. 뭐야 2번이면 평사형 사육장에서 자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에 자란 닭 아니었어? 그런데 공장식 케이지에서 생산된 달걀이란 무슨 얘기일까? 저도 그래서 알아봤거든요. 에어비어리 케이지라는 건데요.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번이 방사돼서 키워진 닭이고 2번은 평사에서 자란 닭들이 알을 낳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에어비어리 케이지라는 것은 유럽형 개방형 케이지라고 불리는데요. 적게는 두세계층 많게는 6층이 넘는 케이지를 쌓아서 여기서 자란 닭들이 낳은 알이 이제 2번 달걀이 되는 겁니다. 날개를 펼치는 것도 어렵고요. 회때 오르는 것도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불이 다듬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케이지 밖으로 넘나들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진을 보시면 딱 그건데요. 위에 2층 3층 있죠. 이렇게 자란 닭이에요. 저 2층 3층 에서 자란 어떻게 보면 좀 좁은 공간에서 공장식 사육장의 그 모습 아닙니까? 이런 것도 2번을 부여하더라. 우리가 생각했던 건 평사형 닭장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이런 걸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제는 닭장에서 생산된 달걸도 2번을 준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정말 제대로 정석으로 평사형으로 기르던 닭 사육장들이 다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트에서 2번 달걀을 먹은 게 가격이 얼마 차이 안 나는 거예요. 4분하고 그래서 뭐야 이거 행사 좀 하나? 해서 샀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저런 식으로 사업 환경이 바뀌면서 당연히 생산낙가가 떨어지겠죠. 닭이 결국 1,2,3,4번은 결과적으로 닭이 몇 제곱미터의 공간에서 살아가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닭이 한 마리당 살아가는 공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같은 공간에서 키울 수 있는 닭의 수가 줄어드니까 달걀이 생산량이 줄어든 거고 그만큼 달걀값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번은 가격이 엄청 비싼 건데 2번도 사실 비싼 달걀이었는데 여전히 좀 비싸긴 해요. 근데 저런 식으로 켜켜이 2층 3층 4층을 쌓아서 달걀이 저런 환경 속에서 자라도 2번을 주게 되니까 그럼 아이들은 아무래도 생산당가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도 내려가서 어떻게 보면 2번 달걀을 저렴하게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나 우리가 생각한 그런 건강한 달걀이 맞느냐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드리면 계란도 동물성 단백질 이고요. 가급적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계란 없으면 못 산다 이러면 하루에 한 개 정도 먹어도 되는데 양질의 달걀을 드셔야 된다. 그래서 남각번호에서 제일 끝에 번호가 1번인지를 꼭 체크하셔서 1번 달걀을 드세요. 2번 달걀도 닭들이 건강하지 못할 것 같아요. 2번 달걀도 저도 2번을 먹었었는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니까 1번 달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이 난 계란을 너무 좋아한다. 그럼 꼭 1번 달걀 드시길 바라고요. 물론 굳이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동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달걀 암환자의 달걀 선택법 오늘 말씀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대량의 채소과일 주스 암이 사라지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대량의 채소과일 주스를 마시면요.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암이 점점 작아지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나온 책이 바로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대량의 채소과일 주스가 왜 암을 사라지게 하거나 작게 하게 만드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대학에서 하는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받을 수 있음 다 받으시고 이 식사요법을 병행하셔야 됩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받을 수 있는데 수술 받으면 훨씬 더 쉽게 암을 제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일부러 거부하시고 나는 이렇게 과일 주스는 맛있고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술이든 항암이든 방사선이든 이런 식사요법이든 간에 내 몸에 있는 암을 제거하는데 최선이고 최고의 방법을 선택해서 빨리 빨리 가야 되는 거지 어떤 방법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시고 거부하시거나 그래서 치료의 시기를 놓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도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에서 진료와 수술 치료를 받으면서 이런 식사요법을 병행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격적으로 암이 사라지는 채소갈 주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입니다. 핵심은 결국 과일과 채소를 대량 섭취하자는 겁니다. 신선한 주스로 여기서 포인트는 대량이라는 말과 신선한 주스라는 게 포인트인데요. 암 식사요법에서 채소와 과일을 대량 섭취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암을 개선하려면 염분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칼륨을 섭취해야 하는데 칼륨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미네랄 밸런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염분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칼륨이 많이 섭취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음식을 짜게 먹으면서 칼륨 섭취는 적은 거죠. 그러니까 미네랄 균형이 무너지면서 각종 질병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이 칼륨을 대량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께서 제 영상 댓글로 주경 같은 경우에 소금의 불순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먹어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물론 그 얘기 맞습니다. 주경은 정말 좋은 소금이에요. 그런데 와타요 다카오 박사가 말하는 소금을 먹지 말라는 측면은 물론 소금의 바다의 오염에서 비롯해 소금을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불순물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일단은 미네랄 균형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이미 염분이 과다하게 들어있고 우리 몸에 칼륨이 부족해서 미네랄 균형이 깨지게 되는데 거기서 칼륨을 대량 섭취해줘서 균형을 맞춰주거나 혹은 소금의 섭취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너무 과도한 상태이기 때문에 염분을 최소한으로 줄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채소와 과일에는 폴리페놀이나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비타민C 클로로필 엽산 유황화학물 등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파이토케미컬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암뿐만 아니라 생활습관병의 예방과 치료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채소와 과일을 대량 섭취하면 우리 몸에 항산화 물질이 많아지면서 각종 염증이 사라지게 되고 생활습관병 암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거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효소가 들어있는데 특히 신선한 상태에서는 효소의 활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소도 몸을 건강하게 하고 소화력이나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효소나 비타민C는 열을 가하면 쉽게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생으로 섭취할 때 우리가 효소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서 우리 몸의 몸으로 흡수할 수 있는데요. 채소를 그냥 씹어먹기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주스로 갈아먹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량의 채소와 과일을 그대로 짜서 주스를 먹는 것이 이 암식사요법의 핵심입니다. 호신호식 거슴요법에 호신호 선생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채소 주스를 듬뿍 마시는 것은 항암제 효과와 맞먹는다. 항암제가 보통 암을 직접적으로 제거해주는 아주 효과가 좋은 탁월한 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채소 주스를 듬뿍 마시는 것이 그만큼 이 항암제만큼이나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암을 억제하고 암이 발생하는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중간한 양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100% 주스로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를 마셔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한 컵 마시는 뭐 이 정도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1.5리터에서 2리터를 마셔줬을 때 우리 몸에 그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각종 좋은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서 우리 몸이 바뀌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절반 정도는 꼭 주스 형태로 먹지 않아도 뭐 그냥 생과일이나 생야채를 다양한 형태로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2리터를 마시라고 했으니까 1리터 정도는 주스로 마시고 나머지는 다른 형태로 섭취를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스는 미리 만들어두지 말고요. 그때그때 짜서 바로 마셔야 됩니다. 이게 좀 귀찮아서 미리 만들어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효과가 아무래도 반감되게 됩니다. 와타요 다카오 박사님은 이번 환자의 식단에 하루 35g의 채소요리를 포함시킨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채소과일 주스를 500에서 1리터 정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채소는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주스 외에 샐러드나 갈아서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삶거나 숲으로 만들어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채소와 과일을 고르실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무농약 제품을 먹는 것인데요. 농약이라는 게 독성물질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채소와 과일에 좋은 선물이 많아도 농약이 있는 채소와 과일을 먹게 되면 독을 먹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오히려 몸에 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비싸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내가 내 몸을 좋게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먹는 거니까 무농약 채소과일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채소와 어떤 과일을 먹어야 되느냐 라고 물어보신 분들도 많은데요. 제철에 먹는 제철에 나오는 그 과일과 채소를 먹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채소라면 양뱅추 양상추 샐러리 파슬리 시금치 소송채 배추 청균채 등 잎채소 토마토 오이 피망 브로콜리 처럼 열매나 꽃을 먹는 채소들 그리고 당근 우엉 숭무 양파 같이 뿌리를 먹는 채소들 그래서 잎 열매 꽃 뿌리 이 채소의 다양한 것들을 섞어서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과일은 레몬이나 귤 사과 키위 바나나 계절에 따라 딸기 감 포도 수박 메론 등 먹으면 좋고요. 자신이 쉽게 구할 수 있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편하게 뭘 먹어야 될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특히 이제 레몬은 하루에 두 개 정도씩 꼭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구연산 회로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 앞에 있는 영상들을 좀 보시거나 혹은 제가 뒤에서 좀 더 구체적인 기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원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레몬 두 개는 다른 과일과 달리 특별히 더 챙겨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먹는 방법은 자신에게 맞는 배합을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거 어떤 거 섞어 뭐가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건 내가 이 채소 과일 주스를 가장 행복하고 맛있게 오래 먹을 수 있는 주스가 내게 가장 좋은 주스인 거예요. 뭐 꼭 어떤 주스를 특정 주스를 만들어 먹는 가장 좋은 주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입맛에 받고 내 몸에 가장 맞는 주스가 가장 좋은 거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도 좋겠고요. 아마한자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유가 많은 푸른잎 채소 주스나 당근 주스 여기에 사과나 감귤류를 섞으면 맛도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스를 만들 때는 믹서보다는 주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믹서기로 분쇄를 하게 되면 주스로 짤 때보다 우리 몸에 유용한 유익한 성분들이 쉽게 파괴된다고 합니다. 압착식 주스를 추천합니다. 이건 와타이오 박사님이 추천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압착식이라는 게 착즙을 하는 건데 착즙은 짐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채소와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를 섭취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믹서기로 먹는 것이 더 좋다라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될 몫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파괴되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믹서를 통해서 주스를 만들어서 식이섬유가에 충분히 섭취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와타이오 다카와 박사님은 감귤류 전용 압착식 주스를 사용하는데요. 포도와 레몬을 각각 두 개씩 짜서 꿀 두 큰술 섞어서 마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 하루 2리터씩 채소와 과일 주스를 만들어서 먹어야 된다. 절반 정도는 생으로 먹어도 되고요.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각종 항산화 물질과 효소 이런 것들이 칼륨 그런 것들이 암환자에게 특히 좋고 심지어는 항암제와 맞먹을 정도로 효과가 좋다고도 얘기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여기서 레몬 두 개는 필수적으로 드셨으면 하는 저자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2리터라는 게 진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물론 먹기 힘들겠지만 내 몸을 고칠 수 있다면 내 몸 안에 있는 암을 줄어들게 하고 없앨 수 있다면 뭔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2리터 너무 많다면 일단은 500ml 부터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최소 6개월 정도를 마셔야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루 2리터씩 6개월 정도 정말 양보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100일 정도는 드셔야지만 뭔가 효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몸에 좋은 거 먹는 건데 손해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먹는 것이 내 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따는 거에 좀 휘둘리지 마시고 이 와타요 다카오 박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실천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암환자가 암 없앴는데 좋은 주식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주식은 삼성전자, 카카오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우리가 주로 먹는 밥 뭐 이런 거 식사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암환자분들의 그 식사 무엇을 주식으로 뭐가 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이십니다. 이 와타요 다카오 박사님의 암 식사협법 네 번째 원칙을 보면요. 배아 성분이나 콩류 섭취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배아 성분을 섭취하라는 것은 현미나 통밀 가루로 만든 빵 등을 먹고 곡물의 배아 즉 시눈을 섭취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쌀이나 보리의 시눈에는 식물이 싹이 트고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소와 효소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즉 현대인의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B1을 비롯한 비타민 B군과 비타민 E 항산화 물질의 한 종류인 리그난과 피트산 장래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 쌀밥을 바꾸어도 우리가 부족한 영양분을 아주 손쉽게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거에요. 이 성분들은 모두 암 증상과 암 체질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인들은 이것들을 일부러 없애서 먹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에요. 우리가 먹는 쌀밥이 굉장히 많이 도정을 한 것이라는 것을 배아 부분을 제거한 정백미나 정백 밀가루로 만든 빵 굉장히 부드럽고 맛도 좋죠. 그 하얀 쌀밥에 김이라든지 또 하얀 쌀밥에 스팸 혹은 하얀 쌀밥에 간장과 참기름을 넣어서 비벼 먹으면 진짜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참 맛이 좋은데 이 영양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소핀강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쌀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쌀을 보면요. 그 작은 쌀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제일 곁에 이제 왕겨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피라는 부분이 있고 그 안에 쌀겨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쌀 눈과 백미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쌀겨라는 부분을 보면요. 이게 어떻게든 껍데기 부분인 거예요. 이게 근데 영양분이 29%가 함유되어 있죠. 또 섬유질 식물성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또 쌀 눈 배알을 보면은 영양분이 66%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리노레산 등 다양한 뭐 암에 좋은 뭐 이런 이제 영양소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백미 우리가 주로 먹는 흰쌀밥이 이 백미를 먹는 건데 영양분이 5%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쌀 한 알에 들어있는 영양분의 거의 뭐 90%를 다 깎아내고 영양분의 5%만을 섭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칼로리만 먹는 거예요. 이런 흰쌀밥은 암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암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껍데기를 얼마나 벗겨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몇 분도 몇 분도 몇 분도를 하거든요. 이제 현미 1분도 5분도 7분도 9분도 13분도 이렇게 가는데 이게 쌀 껍데기를 적게 벗겨낼수록 단맛이 적고 좀 식감이 거칩니다. 대신 영양분이 풍부하죠. 영양분이 풍부한 거는 약간 뭐 먹을 때 와닿지 않으니까 우리는 맛이 좋고 먹기 쉬운 단맛이 높고 부드러운 식감을 가진 백미로 먹는 거죠. 영양분이 들어있는 부분을 다 벗겨내가지고 속알맹이만 영양분이 거의 없는 속알맹이만 먹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이 도정을 그 마트에서도 이제 그 내가 어느 정도 벗겨낼지를 정해서 즉석해서 도정해 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미를 구입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런 즉석에서 내가 그 분도를 결정할 수 있는 그거를 최소한으로 벗겨내서 드시면은 쌀이 가진 좋은 영양성분들을 충분히 섭취하는 쌀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밀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밀가루도 쌀알같이 이렇게 이제 껍데기가 있고 그 안에 뭐 씨늄도 있고 이제 그 안에 뭐 배유라고 해서 뭐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마찬가지의 원리예요. 뭐 껍데기 벗겨내고 안에 벗겨낼수록 뭐 맛은 좋아지지만 이제 영양분이 거의 없어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백밀가루 우리가 먹는 밀가루 여기에는 이제 배유 안쪽 오지오펜트까지 벗겨내는 거예요. 거의 다 벗겨내니까 사실은 뭐 그 밀이 가진 좋은 영양소를 다 벗겨낸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호밀빵 뭐 통밀빵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덜 벗긴 겁니다. 그래서 영양분이 충분히 들어있는 씨눈이 특히 함유되어 있는 그 부분을 먹어서 우리 몸에 부족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환자의 주식은 현미나 통밀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빵 드세요. 근데 통밀빵을 드셔야 됩니다. 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밥 드세요. 근데 현미밥을 드셔야 됩니다. 현미를 나 먹으려고 해도 너무 막 거칠고 막 소화가 좀 안된다. 이러신 분들에게는 배암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배암이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배암이라는 것은 이 배야가 그 쌀눈이에요. 쌀눈 물론 현미보다는 좀 더 벗겨내는 거라서 영양소에 손실은 있지만 그래도 이 배야 부분 이 쌀눈 부분을 살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양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나 현미는 너무 거칠고 이게 좀 나랑 소화가 안되고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배암이를 선택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미는 벼에 겉거치만 벗겨낸 거고요. 배암이는 쌀 겨층을 벗겨내고 시눈만 남긴 것이다. 영양가치는 현미보다는 좀 떨어질지 몰라도 시눈이 상단 부분 남아있어서 영양분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 현미가 좀 불편하다 이런 분들은 배암이 추천드리고요. 바라현미도 있습니다. 이 바라현미는 싹이 틀 때 활성화가 되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바라가 이제 싹이 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라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살아앉기 위해서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때 다양한 효소들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라현미를 먹는 것도 좋다. 이 바라현미는 현미보다 부드럽기 때문에 먹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미가 너무 거칠다 이러면은 바라현미나 배암이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데 현미나 배암이 바라현미를 먹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농약 문제입니다. 곡식은 재배할 때 농약을 쓰죠. 해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 부분이 이 쌀에 남습니다. 밀에 남아요. 배암 부분에 특히 추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는 몸에 좋은 거 먹으려 하는 거잖아요. 내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현미를 먹는 사람들이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무농약 현미 무농약 밀 이런 것을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미와 톱밀빵을 주식으로 권하긴 했지만 꼭 이런 곡식 쌀 육류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 대용으로 감자 고구마 마 토란 이런 것 추천해 드리고요. 제가 고구마를 보통 삶아서 먹습니다. 사무실에 있을 때 보통 고구마를 삶아서 먹는데 농부의사 임동균 선생님이 제가 고구마를 쪄서 쪄 먹는다고 얘기하니까 한번 같이 먹었거든요. 고구마를 쪄 드려서 근데 이제 고구마를 너무 쪄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고 고구마를 찌게 되면 가급적 덜 찌고 쪄다고 하면 다 식혀야지만 고구마가 가진 당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이 고구마가 온도가 높아지면 거의 없다가 식는 과정에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항성 전분 때문에 고구마 식혀서 먹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고구마 저처럼 고구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생고구마 드시거나 아니면 덜 삶거나 아니면 다 삶고 나서 식혀서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책에서는 와테오 닥커버 박사님은 감자를 추천해 주셨는데 감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적은 양이긴 하지만 비타민과 미네랄 함유되어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감자도 무농약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암환자들의 주식은 현미와 통밀빵이 되어야 된다. 곡식류가 아니라면 감자나 고구마 추천드리고요. 이 농산물 항상 농약 조심하시잖아요. 농약은 독국물이죠. 치사할 수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그쵸. 그 정도 위험한 거기 때문에 조금 저도 돈 아깝긴 하거든요. 조금 비싸긴 한데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고 생각하시고 결국에는 그걸 무농약 채품 먹어서 아프지 않으면 돈을 번다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하셔가지고 무농약 농산물을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일상에서 쉽게 먹는 최고의 항암식품 한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식품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을 확률이 높은 저 역시도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는 그리고 내일도 먹을 그런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 식품이요 굉장히 항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일상음식 속 최고 항암식품 한가지는요. 바로 콩입니다. 채소과일 공유에 이어서 암식사요법의 핵심이 되는 것인데요. 콩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이소플라본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이소플라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토대학교 명예교수인 야모리 유키오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콩이나 콩제품 두부나 두유나 나또를 먹고 혈중에 이소플라본이 늘어나면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 억제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콩 또는 콩으로 만든 두부 두유나 나또를 먹으면 우리 체내에 이소플라본이 늘어나고 이소플라본이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을 억제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소플라본이 어떻게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을 억제하게 할까요? 이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은 성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증식되는 호르몬 의존성 암입니다. 성호르몬에 따라서 증식을 더하는 그런 암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방암 세포가 증식하려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필요하고요. 전립선암 세포가 증식하려면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 호르몬이 적을수록 암세포 증식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방암이나 전립선암같이 뭔가 성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암이잖아요. 이 암들은 성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 성호르몬이 많으면 증식이 좀 더 빨리 되고 많이 되고요. 이 성호르몬이 적으면 암세포 증식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죠. 이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 이라고도 불립니다. 왜 그렇게 불리느냐 여성호르몬과 구조가 비슷했기 때문인데요. 또 에스트로겐과 안드로겐은 서로 구조가 비슷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과 안드로겐 즉 여성호르몬과 남성호르몬과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 증식할 때는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성호르몬 수용기에 에스트로겐이나 안드로겐이 결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방암세포나 전립선암세포는 이 암세포 내에 성호르몬 수용기가 있어서 여기서 에스트로겐이나 안드로겐 즉 여성호르몬이나 남성호르몬을 이제 어떻게든 먹어서 이제 암이 증식이 되는 건데 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콩 속에 많이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이나 안드로겐과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암세포가 이 에스트로겐이나 안드로겐을 먹는 게 아니고 이소플라본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암세포가 증식하려면은 에스트로겐이나 안드로겐이 필요한데 이소플라본인 줄 알고 이소플라본을 대신 먹으니까 암세포가 증식이 안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을 앓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콩이나 콩 제품을 많이 먹어서 혈중내 이소플라본을 증식시키면은 어떻게 보면 암세포가 암세포의 먹이인 에스트로겐과 안드로겐을 줄일 수 있어서 이 암세포가 굶어죽게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소플라본의 암 억제 효과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왼쪽부터 볼게요. 전립선암을 보면요.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이 되고요. 가로축은 24시간 소방준 이소플라본 배출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1에서 100으로 갈수록 콩 섭취를 많이 한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콩이 많이 섭취될수록 사망률이 급격히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방암도 마찬가지죠. 유방암의 가로축은 24시간 소변 중 이소플라본 배출량이고 세로축은 인구 10만명당 유방암으로 사망한 유리입니다. 보시면은 콩을 많이 섭취할수록 어떻게 되죠? 유방암으로 인한 상황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두부를 하루에 한 모씩 꾸준히 먹으면 이러한 암을 80% 정도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부 역시 콩으로 만든 식품이죠. 그래서 두부는 정말 최고의 항암 예방 식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콩은 유방암과 전립선암과 관련이 있지만 꼭 유방암과 전립선암에만 특효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이소플라본은 모든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래서 나는 유방암 아닌데 나는 전립선암 아닌데 라고 생각하셔서 이 얘기는 남 얘기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암을 걸리셨거나 암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분은 콩이나 콩으로 만든 제품들을 많이 드시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콩에는 비타민 B 비타민 E 식이섬유 등 풍부하게 각종 영양분이 들어있습니다. 또 콩은 우리가 앞서서 계속 같이 공부했죠.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은 바람을 높이고 암을 증시시킨다고 근데 이 콩은 동물성 지방이나 동물성 단백질을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지키면 단백질 섭취가 많이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 콩은 최고의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족할 수 있는 단백질을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는 식품이 콩이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는 섭취를 해야 되는데 콩이나 콩제품은 모든 암시사회법에 단백질 공급원뿐만 아니라 항암 성분이 들어있는 최고의 항암 식품이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부나 두유 나또 청국장 등의 콩제품은 적어도 하루에 한 종류는 먹는 것이 좋고요. 특히 유방암이나 전립성 암 환자는 충분한 양을 섭취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드리면 콩은 항암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방암이나 전립성 암 등 성호르몬과 관련된 암의 특히 효과가 좋고요. 하지만 유방암이나 전립성 암이 아니더라도 일반 암 환자분들에게도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고 콩에 들어있는 각종 영양분들이 항암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낫도를 사서 먹습니다. 제주콩 낫도를 먹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낫도를 먹어보니까 변비가 확 사라지고요. 그다음에 먹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간장을 조금 넣어서 먹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두부도 좋고요. 낫도도 좋고 아니면 두유 전 두유도 직접 두유기로 갈아서 먹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찬시 원장님이라고 암 전문의 그분도 아침마다 두유를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두유를 마시게 됐는데 커피 대신 마셔도 좋을 정도로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든든해요. 그래서 콩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밥에도 검은콩을 넣어서 먹긴 먹는데 이런 콩은 특히 암환자분들 많이 드시면 좋다라는 거 그래서 다양한 식품들이 있으니까 콩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많이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수술이 불가능한 암환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가지입니다. 대학병원에 갔는데 교수님께서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아마 굉장히 암이 온몸의 전신에 퍼져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 환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테고요. 그럼 이제 포기나 절망이나 좌절을 하는 것밖에 없어 보이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암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선고를 받은 환자분들 절대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수화기 외과 명의입니다. 오늘 주제는 실제 암환자가 등장합니다. 암환자인데 이 책을 쓴 와타요 다카오 박사의 스승님이세요. 미국에 계신 스승님인데 이분이 2002년 가을 텍사스 대학교의 제인슨 톤슨 교수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전립선 암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와타요 다카오 박사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메일의 내용은 무엇이었냐 나는 전립선 암 사기로 지금 수술도 불가능하고 앞으로 반년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을 쓴 거죠. 와타요 다카오 박사가 암 전문의인데 지도교수의 이런 메일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상황을 파악해봤더니 일단 절제 수술을 할 수 없는 것은 이미 암이 림프절로 전의됐기 때문이었습니다. 4cm 크기의 전의암이 대동맥 주변에서 몇 군데나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전의암까지 꽤 크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 와타요 다카오 박사도 자신의 식사협법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아서 자신의 같은 일본에서 암을 많이 치료한 고다 미스오 라는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 고다 미스오 선생님이 식사처방전을 보내줬는데요. 그 처방전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침은 굶고 점심과 저녁은 잎채소를 짜서 레몬즙을 섞은 것 그리고 뿌리채소를 간 것 현미가루 두부 반모 맥주 효모로 만든 영양보조식품을 먹는 것 이렇게 처방전을 써서 보내준거에요. 아침은 먹지 말고 점심과 저녁만 먹는건데 점심과 저녁은 잎채소를 짜서 즙을 내는거죠. 레몬즙을 섞고 뿌리채소 간 것 이런 것들만 먹으라는거죠. 현미가루 두부 반모 맥주 으로 만든 영양보조식품을 먹어라. 이렇게 처방전을 써준겁니다. 이것을 번역을 해가지고 자신의 지도교수인 톰슨 교수에게 보내줬더니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답장이 온거에요. 하지만 본인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내용은 알겠고 가능한 그대로 따라하지 못하더라도 가능한 채식에 가까운 생활을 해보겠다. 이렇게 메일이 온겁니다. 그래서 아침과 점심은 과일과 시리얼 요구르트로 하겠다고 답장이 왔다고 합니다. 과일과 시리얼 요구르트로 당시 미국에서는 토마토의 리코펜 라이코펜 이라고도 하죠. 이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성분이 전립선 암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한창 화제가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톰슨 교수도 여기에 기대를 걸고 토마토를 열심히 먹은 거죠. 뭐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연구는 이렇게 시사협법을 진행하면서 한 달에 한 번 호르몬 주사를 맞았더니 반년 후에는 전립선 암의 종양 마커인 PSA가 162에서 3으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PSA가 5 이상이면 암을 의심한다고 해요. 그런데 162면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런데 이게 3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암이 확실히 줄어든 거죠. 이게 종양 마커니까 그뿐만 아니라 4cm나 되었던 림프절 전위암도 1cm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아까 반년 정도밖에 살지 못했던 그 교수는 6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결과죠. 주식을 현미로 먹는다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쉽지는 않죠. 힘들 것 같으면 톰슨 교수처럼 시리얼로 대신하는 것도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시리얼로 그렇게 막 먹는 문화는 아니니까 현미밥을 그냥 먹으면 되겠죠. 그러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항암 식탁 항암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와타요 다카오의 친구 와타요 다카오 박사의 친구도 이 식사요법으로 PSA가 급격히 떨어진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스크리닝 검사에서 PSA가 5 가까이 급상승을 했는데요. 아까 5 이상이면 암을 의심한다고 했죠. 이렇게 급상승을 하니까 현미 채식과 두부를 중심으로 식사요법을 실시합니다. 그랬더니 무려 2주 만에 PSA가 2로 떨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성과 아닙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드리면 이 식사요법은 암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한다는 것은 이것저것 다 먹는 게 아니고 암에 도움이 되는 식품과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식품을 구분해서 가려 먹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오해를 하세요. 어떤 오해를 하느냐. 나는 수술 항암 방사선 무섭기도 하고 부작용도 크다고 하니까 나 그런 거 안 받을래. 이렇게 먹는 걸로도 낫는다고 하니까 나는 식사만 좀 바꿔서 암 이겨볼래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도 뭐 수술 항암 방사선 무섭죠. 당연히 누구나 무서운 거야. 암 환자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 와테오 다카오 박사님도 그렇고 이런 항암 수술 방사선을 할 수 있는데 하지 말고 식사를 바꾸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오늘 사례도 소개해드렸지만 톰슨 교수도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수술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못한 거지 내가 수술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안 받겠다? 이거는 오히려 암을 키우거나 암에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 여부위라는 것은 주된 치료 수술 항암 방사선을 뛰어넘는 이런 거라기보다는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대한병원의 현대의학의 치료를 함께 받으면서 식사를 했을 때 극대화가 되고 또 수술을 통해서 암덩어리를 제거한 다음에도 내가 그 암이 다시 생기지 않는 몸으로 만드는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을 오해하시고 이렇게 효과가 좋으니까 나는 먹는 걸로 바꿔서 암을 없앨 거야. 이거는 자칫하면 더 위험한 결과가 나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식사법이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식사법이 충분히 효과가 있는데 이게 현대의학의 치료와 함께 했을 때 암을 없애는 그 측면의 효과가 더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데 모든 수단을 쓰셔야 되고요. 식사협법은 함께 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이런 사례들을 제가 소개해 드릴 때마다 항상 한편으로는 우려가 돼요. 이게 너무 왜곡되게 인식을 하셔서 야 이거 현미밤만 먹으면 암 낫는 거 아니야? 물론 도움이 됩니다. 각종 채소, 야채, 과일에 항암 성분이 다 들어있어요.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암을 제거하는 방법 암을 없애는 방법은 병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식사만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책에서 소개되는 모든 분들은 병원에서 수술을 못합니다. 방사선은 더이나 못합니다. 항암은 더 이상 안됩니다. 라고 해서 그런 환자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와텨, 다크와 박사님 찾아가가지고 식사협법으로 암을 이겨낸 사례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같이 하면은 훨씬 더 빠르게 암을 없앨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공부해가시면서 암과 혹시 암이 있으신 분들은 암과 싸워 꼭 이기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날까지 함께 암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저 역시 건강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환자에게 하루 300g씩 권하는 한가지입니다. 오늘은 매일 300g씩 챙겨서 드시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강해지고 또 암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식품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식입니다. 암식사요법의 다섯번째 원칙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산균 해조류 버섯을 섭취하라 이 세가지 식품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면역력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식품을 천연 면역 부활제 라고도 부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유산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장애는 300종류나 되는 장내 세균이 100조개 이상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에 있는 세균 그게 뭐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장내 세균에는 좋은 균인 유익균과 나쁜 균인 유해균이 있습니다. 유해균이 많이 번식하면 장내의 독성물질이나 세균 독소 때문에 여러가지 병이 발병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암도 쉽게 유발됩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문찬신 원장님도 이런 말을 했죠. 이제 건강한 사람 이제 면역력이 튼튼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방구를 껴도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장애 안 좋으면 고약한 냄새가 나거든요. 이것이 암의 전조 증상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면역력이 무너지면 그만큼 암이 쉽게 걸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반대로 좋은 균이 많이 번식하면 나쁜 균이 힘을 쓰지 못하고 암도 쉽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하는 병원균도 막아줍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좋은 균이 바로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은 하나의 균이 아니라 당질을 먹이로 해서 많은 양의 젖산을 만들어내는 균을 총칭해서 유산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피더스균 불가리아균 아시도필루스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산균입니다. 나쁜 균은 대부분 산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산성이 간한 환경에서는 제대로 번식을 못합니다. 따라서 유산균이 번식할수록 장속은 산성이 되므로 나쁜 균이 번식하고 활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죠. 최근의 연구에서는 유산균 자체를 자극해도 면역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터페론이 많이 만들어지거나 암을 공격하는 NK세포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NK세포가 대표적인 암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세포죠. 이것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내에 나쁜 균 유해균이 가득 차있으면 이런 NK세포가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암을 억제하려면 유산균을 장속에 많이 번식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유익균 유산균이 득실득실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이제 뭐가 될 게 무엇이냐 다양한 유산균이 함유된 요구르트를 추천하는 겁니다. 이처럼 요구르트 등으로 좋은 균을 공급해서 나쁜 균을 억제하는 방법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나 올리고당을 공급해서 간접적으로 좋은 균이 번식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방법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는 그 유산균 좋은 균들의 먹이를 뜻하는 거고 이제 그 균 자체 어떻게 보면 좋은 균을 공급하는 것은 프로바이오틱스가 되는 겁니다. 요즘은 워낙 유산균 제재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뭔지 아마 다질 겁니다. 암식사 요법에서는 충분한 채소와 함께 해조류 콩 꿀 이런 것들을 함께 섭취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해조류 콩 꿀 채소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프리바이오틱스가 됩니다. 유산균의 좋은 먹이가 된다라는 거죠. 요구르트로 프로바이오틱스까지 넣어주면 이 유산균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미 프리바이오틱스 먹이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내에서는 유익균이 득실득실하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또한 요구르트를 자주 먹으면 위암의 원인이 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요구르트는 뿐만 아니라 칼륨 비타민 비군도 풍부한데요.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왁타요 다카오 박사는 암식사 요법을 지도할 때 요구르트를 반드시 권한다고 합니다. 적당한 양은 400-500g 정도인데요. 이것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최소 300g 정도는 먹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을 가기 전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요구르트가 아무래도 우유로 만들다 보니까 우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의사선생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요구르트를 권하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했을 때는 우리가 우유 섭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유가 젖소들의 사육 환경도 그렇고 먹이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우유에도 안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고 있고 우유가 안 좋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다루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유로 만드는 요구르트가 과연 좋겠는가 의구심을 가진 분들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또 요구르트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요구르트를 선택하실 때는 항상 좋은 우유로 만든 걸 선택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시중에서 먹는 그런 요구르트들 있죠. 대부분 음료로 먹기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설탕물과 설탕과 그리고 첨가물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구르트 선택하실 때는 이게 뭘로 만들어진 건지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좋은 우유로 만든 그린요거트 뭐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일반 마트에서 그런 것들을 구하기가 쉽냐 했을 때 사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우리가 이런 뭔가 장래 환경 때문에 요구르트를 매일 300g 내지는 500g 정도를 먹어야 한다면 저는 차라리 요즘에 워낙 많이 나와있잖아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혹은 청국장 우리나라의 전통식품인 발효식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유산균이 많거든요. 그런 식품을 대체해서 먹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뭐 잘 모르지만 제가 의사도 아니지만 제가 여러 번 여러 권의 책을 읽고 또 많은 의사생연들 만나면서 물어볼 때 약간 이거는 우유 때문에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는 일단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소개해드리되 제가 여러가지 경험적으로 들은 것들 책 읽은 것들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장래 유익균 측면에서 우유나 요구르트를 먹을 바에는 차라리 발효식품을 더 먹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을 좀 결론을 지어보면요. 장래 유익균 증가는 암 예방과 억제에 관련이 있습니다. 요구르트를 하루 300g 섭취 한다면은 장래 유익균이 증가할 것이고요. 면역력이 증가하고 암을 억제하는 힘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장래 유익균 증가는 우리 몸의 전반적인 면역력과도 관련이 깊거든요. 그래서 꼭 암에 걸리지 않아도 이렇게 장래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것들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래 건강을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암환자 우유 유제품 꼭 이걸 알고 드세요 라는 주제입니다. 우유도 굉장히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우유를 좋아하시는 분은 완전식품이라고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또 우유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분은 우유만큼 나쁜 또 그런 식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개인적인 경험과 또 이 책의 저자의 이야기를 함께 섞어서 우유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이십니다. 우유와 유제품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많은 의사선생님들 혹은 식품 전문가 분들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인터뷰도 하지만 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의사선생님들은 우유에 대해서 부정적이십니다. 우유는 먹지 않으면 좋다라는 쪽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식품 전문가 분들은 그들 중에서는 우유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제품 우유가 문제가 되면 유제품도 당연히 문제가 되죠. 치즈 요구르트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도 이제 몸에 좋다 나쁘다 굉장히 의견이 팽배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마타요 다카오 박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마타요 다카오 박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유에 대해서는 문제의 열쇠는 양과 질이다. 우유 자체에 대해서 뭔가 먹지 말아야 된다 먹어야 된다 이것보다는 어떤 우유를 얼마나 마실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유는 칼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또 반면 유지방 함유량이 높아가지고 지나치게 섭취하면 오히려 비만이나 고지혈증이 생깁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우유를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우유하고 그릭요거트를 많이 먹었는데 밥 대신 먹었어요. 이제 우유하고 이제 뭐 그래놀라 통곡물 그래놀라 하고 뭐 꿀 조금 해가지고 블루베리 이런 거에서 이제 밥 대신 먹었거든요. 밥을 먹는 것보다는 이제 좀 몸에 좋겠지 하고 먹었는데 이게 오히려 먹는 양은 이제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밥이랑 뭐 우유랑 근데 오일에 살은 훨씬 더 찌고 실제로 제가 그 6개월에 한 번씩 그 건강검진을 봤습니다. 뭐 간단한 건강검진 있잖아요. 뭐 간단한 피검사 이런 거 해봤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엄청 높아진 거예요. 우유를 먹기 전에 6개월과 우유를 먹고 나서 한 두 달 정도 뒤에 또 재개됐는데 이 콜레스테롤 문제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유를 먹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쪽으로 사실 마음이 어느 정도 기운 상태이긴 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군대에서 많이 먹었고 초등학교 때 많이 먹었기 때문에 우유가 먹으면 해롭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과다하게 먹거나 일부러 챙겨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라고 결론을 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유는 정말 가끔 라떼가 먹고 싶다든지 아니면 빵 먹을 때 우유가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빼고 일부러 사서 먹거나 챙겨 먹지는 않는데 아무튼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지방 합류가 많아서 지나치게 섭취하면 비만이나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다. 딱 제가 겪은 거죠. 비만과 고지혈증 와타요 다카오 박사의 경우에는 항상 요구르트 드링크를 500ml씩 섭취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와타요 다카오 박사도 우유를 마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같은 외과의사를 하고 있는 선배가 사과와 우유로 점심을 먹으면서 90세가 넘어도 정정한 것을 보고서 나도 저렇게 먹어야겠다고 따라한 거죠. 그래서 점심으로 사과 한 개와 우유 1리터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유 마셔보신 분들은 느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우유를 마시면 배가 부글부글 거리면서 불안정해지고 또 실제로 이 와타요 다카오 박사도 살이 살키러나 쪘다는 거죠. 저도 살이 쪘는데 와타요 다카오 박사도 살이 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게 우유가 확실히 살을 찌게 하는 게 있구나. 밥과 같은 양을 우유로 먹으면 살이 찌는구나. 이거는 이제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또 이제 제가 그 시기에 농부의사로 유명하신 임동균 선생님을 만났는데 임동균 선생님한테 제가 얘기했거든요. 아 그 뭐 그분이 막 단백질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유도 단백질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서 나 저도 요즘에 뭐 단백질 많이 먹어서 좀 살찐 것 같다. 그러니까 우유를 이제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유가 살을 찌게 하는 건 확실히 있고 그분은 아예 이제 완전 채식이시거든요. 우유 먹는 것도 반대하시는 선생님인데 우유가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있는 것 같다. 특히 과다하게 먹으면 특히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이 마태오 닥카오 박사도 이렇게 계속 우유 1리터씩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요구르트로 바꿨다고 합니다. 요구르트 드링크를 이제 500ml씩 먹게 된 거죠. 그랬더니 뱃속이 편안하고 체중도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우유를 마시면 뱃속이 불안정해지는 건 이게 젖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우리 몸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젖당불내증 이라고 하는데요. 북유럽이나 미국에는 이 젖당불내증을 이제 겪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특정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근데 아시아인들은 이 유전자가 이제 젖당불내증을 소화할 수 있는 유전자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요구르트의 젖당은 절반 정도가 분해되므로 젖당불내증이 이제 있는 사람도 부담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구르트는 또 일반적으로 이제 우유보다는 칼로리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이 찌는 문제 그리고 속이 부길부글 끓는 문제를 우유 대신에 요구르트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와타요 다카오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또 요구르트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장 속에 좋은 균을 증가시킵니다. 이게 우유에는 없는 장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결국은 요구르트도 유제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유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건강하게 키운 젖소에서 생산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방이 산화된 생선가루처럼 몸에 해롭거나 젖소 사육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 먹거리에 대해서 젖소가 무엇을 먹느냐 이런 것도 많이 신경을 쓰고 호르몬제나 항생물질 투여도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제도로는 줄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우유를 먹을 때 특히 이제 암환자분들이 우유를 먹을 때는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생산된 우유를 드셔야 됩니다. 유제품과 달걀을 먹는 채식주의자를 이제 락토 오브 베지터리안 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락토 오브 베지터리안 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제 고기와 다른 동물성 단백질 단백성 지방을 이런 것과는 좀 차별화된 게 유제품과 달걀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유제품과 달걀은 우리가 품질이 좋은 것을 먹는다는 전제하에 적정리안 섭취는 괜찮다 라고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젖당불내증 이제 속이 부규분을 끓고 소화 안되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우유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A2 우유라고 해서 최근에 나온 우유인데 프리미엄 우유입니다. 일반 우유에는 A1과 A2 단백질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A1에 그 속을 부글부글 끓게 하고 이제 뭐랄까요 소화가 잘 안되게 하는 그 단백질이 있나봐요. 그래서 그것을 싹 빼고 A2로 단백질만 들어있는 우유를 만든 거죠. 그래서 배알이나 뭐 장래염증이나 소화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 A2 우유다 라고 해서 최근 우유업계에서 굉장히 트렌디하고 핫한 우유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A1, A2 우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 기사를 보면요. 이 A2 단백질만 넣은 우유가 정말 효과가 있느냐 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우유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실험한 그 실험결과밖에 일단은 아직은 나와있지 않고 또 A2의 효능에 대해서 A2 우유의 그 효과에 대해서 효과를 완벽하게 입증할 만한 그 임상자 데이터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동물실험 데이터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별점이 없는데 가격만 비싸게 해서 판다라고 이렇게 이제 뭔가 이제 비판적인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것은 뭐 A1이냐 A2냐 뭐 이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결과적으로는 양과 질 우유를 하루에 얼마만큼 마실 것이며 또 어떤 우유를 드실 거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사실 뭐 상아목장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뭐 그 젖소들이 먹는 사로라든지 사업 환경을 훨씬 더 그 동물한테 좋도록 젖소에게 좋도록 만들어서 우유를 생산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프리미엄 우유 중 하나인데 뭐 그런 식으로 꼭 우유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우유를 잘 몰라요. 근데 기사를 다 좀 찾아보니까 이제 그런 걸 추구하는 이제 우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뭐 의왕 먹을 거라면 이제 그런 우유를 먹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유만 집중적으로 먹었더니 살이 찌더라. 실제로 살이 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 약간 좀 고지혈증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것들이 나타나더라 라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실히 느껴서 우유는 좀 가급적으로 좀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음 우유에 대해서 사실 찬반이 많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저런 책 이런 책 뭐 영상들 다 살펴보시고 또 우유가 또 잘 맞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우유를 적당히 그냥 드시면 좋은 거고 양질의 우유를 어 나는 정말 뭐 소화도 잘 안되고 우유 먹는데 불편하다. 근데 어 우유를 꼭 먹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면 우유 속에 있는 영양분은 뭐 딴 걸로 대체 가능하니까 뭐 그런 대체 방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환자가 매일 먹으면 좋은 식품 5가지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이제 새롭게 듣는 그런 식품들도 있을 건데요. 이 5가지는 여러분들이 매일 챙겨 드시면은 암을 예방하고 암을 줄이는데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하셔서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식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이십니다. 첫 번째 식품은요. 바로 버섯입니다. 버섯.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싫어하는 식품 중 하나인데요. 이 버섯에는요. 베타글루칸이라는 면역 부활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때는요. 이게 의약품으로도 인식되어서 암을 치료하는 주사약으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효과가 강력했던 거죠. 최근에 와서 베타글루칸을 밀입자로 만든 영양보조식품이 개발되었는데 림프구가 늘어나서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환자분들 버섯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해조류입니다. 해조류. 해조류에는 후코이단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후코이단 역시 면역물질 생성에 도움을 주는 식품인데요. 저는 이 해조류를 매일 먹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통해서 혹은 뭐 제 영상을 계속 쭉 보신 분들은 이 후코이단이라는 게 암세포를 죽이는 직접적으로 죽이는 물질이라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저도 이제 그걸 알고서 이제 이마트에서 이제 그 미역을 사다가 그 생미역을 초고추장 찍어서 매일 먹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좋고요. 또 이제 저염식을 하시거나 무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트륨 이제 소금 섭취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텐데 이때 해조류가 부족한 소금 나트륨을 이제 보완해주는 역할을 또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조류 요즘 뭐 바다가 좀 오염돼서 뭐 걱정이 좀 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해조류가 가진 이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암환자 암세포를 죽이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니까요. 저는 매일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미역이든 김이든 뭐 이런 해조류들을 충분히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꿀입니다. 꿀 꿀은 오래전부터 영양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달콤하고 굉장히 맛있죠. 저도 이제 사무실에 꿀을 놓고 먹고 있는데 각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올리고당 등과 함께 꽃가루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암 식사욕법에서는 꿀을 하루에 두 큰술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꿀을 일부러 두 큰술을 먹으라는 거죠. 채소나 과일주스에 넣거나 설탕 대신에 요리에 이용해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바로 좋은 꿀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꿀이 생각보다 좀 시장이 혼탁해요. 왜냐하면 신문기사 가져왔는데 진짜 꿀, 가짜 꿀 이런 논란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좀 저렴한 꿀 그렇다고 엄청 저렴하지도 않지만 좀 저렴한 꿀 보면은 사양벌꿀이라고 써있는 게 있어요. 사양 사양벌꿀이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별로 그렇게 좋은 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꿀이라는 것은 꿀벌이 야생어나 아카시아나 이런 꿀에 앉았다가 그 꽃을 막 먹어서 그 부산물로 꿀이 나오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양꿀, 사양벌꿀은요. 그 꽃에 있는 걸 먹는 게 아니에요. 꿀벌이 설탕을 먹고 벌집에 저장하여 생산하는 꿀입니다. 그러니까 꿀이, 아니, 벌이 꽃을 먹어야 되는데 이 벌이 인간의 욕심이죠. 어떻게 보면 설탕을 먹고 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성분 자체가 실제로 제가 과거에도 꿀 영상 다룬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조사했을 때는 실제로 영양 성분에서도 꽤 큰 차이가 났습니다. 좀 비싸더라도 가급적 사양벌꿀보다는 뭐 아카시아 꿀이라든지 뭐 밤꿀이라든지 이런 천연의 그 꽃에서 딴 그 꿀을 꼭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인공선탄물도 만들고 뭐 이 꿀에 대한 그 소비자의 신뢰가 사실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렇게 가짜들도 많고 이상한 꿀들이 많아가지고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은 비타민C 그리고 구연산, 폴리페놀, 칼륨 등 암을 억제하는데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두 개의 레몬을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구연산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과거 영상에도 다뤘으니까 혹시 이 레몬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 과거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맥주 효모입니다. 이 맥주 효모가 사실 좀 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게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와테오 다카오 박사가 얘기하는 맥주 효모라는 것이 맥주 효모로 만든 에비오스라는 알약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고다효법에서도 이 제품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효모라는 것은 식물과 동물 사이에 위치하는 생물입니다. 이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 같은 위험성이 없고요. 동물성 단백질에 좀 비교적 가까운 그런 이제 아미노산 아미노산 단백질이죠.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단백질의 질 단백질의 퀄리티는 아미노산의 균형으로 결정되거든요. 이 효모는 이 단백질의 질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금지하는 암환자 그러니까 고기 이런 걸 잘 못 먹잖아요. 못 먹게 하잖아요. 이 책의 저자는 그런 암환자에게 식사효법에서 어떻게 보면 동물성 단백질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식품 중 하나가 맥주 효모라는 겁니다. 에비오스라는 맥주 효모로 만든 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11시 하루에 20알을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버섯, 해조류, 꿀, 레몬, 맥주 효모 이 다섯 가지 제가 식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뭐 꿀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엄청 가격이 비싸서 못 먹을 정도의 음식은 아닌 것 같거든요. 꿀은 조금 비싸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먹을 수 있다. 맥주 효모 부분은 저도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린 입장에서 이게 좀 약을 파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제 불편했는데 일단은 그래도 책에 써 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암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실까 해서 일단은 그대로 전해드렸고요. 아무튼 맥주 효모의 그 효모의 단백질이 이제 우린 필요한 거고 그런 양의질의 단백질을 이제 어떻게 보면 보충을 하는 거죠. 맥주 효모로 그런 맥락에서 맥주 효모를 에비오스라는 알약으로 먹을 것을 이 책의 저자는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구하기 어려운 식품들도 아니고 뭐 그렇게 엄청나게 고가의 음식들도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사실 먹는 게 거의 건강의 전부입니다. 정신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먹는 것이 우리 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다섯 가지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부터라도 꿀 같은 건 달콤하잖아요. 하루에 두 큰술 정도 먹어주는 겁니다. 그냥 맛있을 거 얼마 좋습니까. 저도 먹습니다. 매일.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식습관을 바꿔나가고 보면은 이제 뭐 암도 사라지게 되고 건강도 되찾게 되고 저도 이제 바꿔나가고 있으니까 함께 공부하고 함께 건강을 찾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려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환자 금지기름과 강력추천기름입니다. 아마 암환자분들은 이 기름 섭취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민감하시고 예민하실 텐데요. 오늘 제가 암환자들은 기름 섭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입니다. 암 식사요법의 일곱 번째 원칙이 뭐냐면요. 바로 기름에 대한 겁니다. 올리브유와 참기름 활용인데요. 이 올리브유와 참기름을 활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우리가 지금 어떤 기름 섭취를 하고 있는지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부터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암환자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기름 바로 동물성 지방입니다.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죠. 그런데 식물성 지방 역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식물성 지방도 여러분들 잘 고르셔서 잘 선택하셔서 드셔야 됩니다. 이 지방은요. 지방산이라는 물질과 글리세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방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지방산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동물성 지방은 포화 지방산을 많이 합류하고 있는데 이 지방산은 상온이나 상온에서 고체나 반고체 상태가 됩니다. 동물성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동물성 지방에 많이 들어있는 포화 지방산은 우리가 이런 상온에서는 고체나 반고체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식물성 지방이나 생선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을 주로 함유하고 있고 이 불포화 지방산은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은 이중 결합의 개수와 결합 위치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나 참기름 카놀라유 홍화씨 기름 뭐 이런 기름들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고요. 면실류 해바라기씨 기름 옥수수 기름 이런 기름에는 오메가6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인유나 들기름 생선기름에 많은 오메가3 다중 불포화 지방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 기름마다 다 똑같은 지방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각각 이제 들어있는 많이 들어있는 그 지방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이제 세 분류 나누는 거예요. 단일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6 다중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다중 불포화 지방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중에서 뭐 어떤 거는 먹지 마라 어떤 건 먹어라 뭐 이런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들을 골고루 균형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있게 섭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한쪽만 너무 많이 먹어서도 안 되고 균형있게 골고루 먹으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들 현대인들은 오메가6 다중 불포화 지방산에 속하는 리놀산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 먹는 음식이나 여러 가지 식품들이 오메가6 다중 불포화 지방산에 편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기름을 사용하는 가공식품 외식 메뉴 스낵 과자 이런 모든 우리가 많이 먹는 일상적인 식품에 리놀산이 다량 함유된 식물성 기름을 많이 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방 섭취가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리놀산에 편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골고루 균형있게 지방산을 섭취해야 되는데 이 균형이 벌써 깨지게 된 거죠. 리놀산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지방산입니다. 부족하면 피부 증상을 일으키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또 몸에 문제가 생겨요. 그 몸에 문제가 뭐냐 암이나 생활습관병이에요. 오메가6 다중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극단적으로 편중돼서 먹으면 암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먹고 있다는 거예요. 평소 먹는 과자 튀김류 식품들 이런 것들이 탈리놀산 오메가6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기름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걸 먹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오메가6 다중 불포화 지방산을 먹게 되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식물성 지방 자체를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고요. 또 오메가6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이 식물성 기름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했잖아요.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오메가3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나 단일 불포화 지방산의 섭취 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라는 게 무조건 어떤 한쪽 기름이 나빠 이런 측면보다는 균형 있게 섭취를 해야 되는 거고 오메가6 다중 불포화 지방산 식물성 기름도 너무 안 먹거나 해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지금 상태는 뭐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지방을 골고루 균형이 먹어야 되는데 이 균형이 깨지게 되고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오메가3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나 단일 불포화 지방산의 섭취 비율을 높여서 지방의 그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암환자에게 추천하는 식물성 기름이 있습니다. 바로 들기름 아마인유 차조기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름은 가열하면 쉽게 산화가 됩니다. 산화되는 것도 안 좋죠? 그래서 들기름 아마인유 차조기 기름은 그대로 먹거나 그대로 활용하는 샐러드 드레싱이나 이렇게 이용해서 드셔야 됩니다. 그럼 가열 줄이는 어떤 기름을 써야 되냐? 가열을 할 때는 쉽게 산화하지 않는 올리브유나 참기름을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쁜 기름이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기름 트랜스 지방산입니다. 트랜스 지방산은 자연상태에 소량 존재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먹는 식품 속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산은 대부분 가공하는 그 과정에서 생기게 되거든요. 이 트랜스 지방산은 상원에서 액체 상태인 불포화 지방산을 고체나 반고체 상태로 가공을 하게 되면 그 수소를 첨가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공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생긴 지방산이 되는 거죠. 마가린 쇼트닝 스낵 과자 감자튀김 이런 데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트랜스 지방산은 왜 문제가 되느냐?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서 동맥 경화의 위험을 높이고 대식세포의 활성을 약하게 해서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당연히 암환자에게 안종의 위험을 미칠 수밖에 없죠.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트랜스 지방산 사용을 규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함량 표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자 같은 거 가끔 보시면 트랜스 지방 0g 이런 식으로 표시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표시됐는지 얼마나 들어간지를 보여주는 그런 거죠. 소비자들은 트랜스 지방산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과자를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암환자 분들은 트랜스 지방산 함유식품은 절대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암환자 금지기름 동물성 지방 트랜스 지방 그리고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오메가6 다중불포화 지방산은 조금 줄이셔도 된다. 내가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해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계속 먹게 되는 기름입니다. 오메가6 다중불포화 지방산은요. 반대로 암환자 추천기름 오메가3 다중불포화 지방산 단율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완전히 먹지 마라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균형있게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럼 우리가 둘 중 하나 할 수 있겠죠. 오메가6 다중불포화 지방산이 들어간 그런 기름을 혹은 식품을 적게 먹거나 그냥 거의 안 먹으라는 얘기죠. 아니면 오메가6 다중불포화 지방산을 먹는 만큼 오메가3 다중불포화 지방산이나 단율불포화 지방산을 균형있게 섭취해줘야 되는데 그럼 너무 또 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메가6 다중불포화 지방산 이것이 들어가는 식품의 섭취를 좀 줄이자. 그래서 우리 몸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환자 식사요법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영상을 통해서 암환자분들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암세포를 죽이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과 암세포를 오히려 키우는 식품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해드릴 건데요 오늘은 그런 식품에 대한 얘기보다도 이런 식사요법을 통해서 암을 이기려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입니다. 이 와타요식 암 식사요법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이제 들어보셨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아실 겁니다. 이 암 식사요법에서는 뭐 일일이 칼로리를 계산한다든지 식품의 중량을 일일이 재는 거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 전혀 없고요. 8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서 충실히 실행하면은 자연스럽게 1500에서 1600 킬로 칼로리를 먹게 됩니다. 8가지 원칙은 제가 이제 수없이 많은 영상에서 이제 다뤄 왔으니까 이전 영상들 찾아보시면은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바로 전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뭐 기름은 어떤 걸 먹어야 되고 뭐 동물성 지방이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금지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8가지 원칙이 쭉 있습니다. 뭐 물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지난 영상에도 쭉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에서 보시면 좋고요. 뭐 다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물성 식품을 엄격하게 제한하다 보니까 뭐 고기 먹지 말라고 하니까 제 댓글에도 달려요. 그럼 영양이 부족한 거 아니냐 뭐 약간 이제 뭐 결핍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와타요 다카오 박사는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식사요법 때문에 살이 지나치게 빠지거나 몸이 허약해지는 경우는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좀 빠져요. 빠지는데 그것은 건강한 체중으로 돌아가는 거지 이게 뭐 고기를 안 먹어서 이상 체중으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체중으로 급격하게 빠지진 않는다는 얘기죠. 오히려 대부분은 적당하게 살이 빠져서 예전에 몸을 되찾고 전반적으로 몸 상태가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사증후군도 이 식사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비만 고혈압 당뇨 이런 것도 이 와타요식 식사요법을 하면 암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뭐 생활습관병 뭐 성인병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암 식사요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대사나 장래 환경 등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영양에도 균형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 환자는 물론 암을 치료하시려는 암 환자는 물론 암 치료 후에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 식사요법을 따르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건 당장 눈에 보이는 암을 뭐 없애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암을 다 없애더라도 이제 그 후에 암이 다시는 발도 붙이지 못하는 암이 다시는 생기지 않는 그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암이 살 수 없는 환경에 몸을 만들어내면 이미 있던 암은 자연스럽게 점점 줄어들고 사라지게 되고 재발이나 전이 가능성도 뚝 떨어지게 되고 암이 생기지 못하는 거거든요.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이 이제 결과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은 근데 궁극의 몸 상태가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몸 암세포가 좋아하는 몸이 되면 계속 생기거든요. 눈에 보이는 암은 당장 없앨을지 몰라도 또 생긴 게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내 몸의 근본적인 이 환경들을 바꿔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걸 바꾸는 게 바로 식사요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병원 치료 거부하라는 거 아니에요. 꼭 이런 식사요법이나 뭐 약간 자연치유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면은 병원에서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니까 또 부작용에 대한 것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쨌거나 뭐 암을 현대 지금의 기술로서는 암을 가장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항암, 수술, 방사선인 거고 물론 부작용이 있지만 그 부작용보다는 암이 그대로 남아있을 때가 더 큰 위험이니까 그거를 감수하고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요법을 병행하시는 거지 뭐 내가 충분히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을 할 수 있는데 이걸 거부하고 나는 식사요법으로 할 거야 이러면은 그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받고 싶다 아무데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암이 전신으로 퍼지면은 수술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거 꼭 명심하셔서 제가 이렇게 식사요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암 치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것들이 현대의료를 부정한다거나 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보고서 식사요법을 하더라도 전문가의 지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식사요법을 실시하고 있는 의사나 식품영양 분야에서 실력이 있는 전문가 이런 분들을 좀 이제 만나셔서 가지고 뭐 이런 식사요법에 대한 지도를 받으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식사요법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그 챙겨 먹는 거 그 식사요법 원칙대로 챙겨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환자 스스로 병이 나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식사요법 했을 때 암이 사라질 거다 암이 없어질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효과가 급감합니다. 왜냐하면 플라시보 이펙트 가짜 위약 효과가 있거든요. 내가 이 약이 밀가루로 만든 약이어도 이 약이 예를 들어서 내 목에 있는 통증을 없애준다고 생각을 하면 실제로 통증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신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식사요법에서도 내가 이렇게 식사를 하면 암이 사라질 거야. 사라질 수밖에 없어. 암은 점점 줄어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식사요법을 하셔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셔야지 아 이거 정말 되는 건가? 뭐 와타요 다카오 박사는 고기 먹지 말라는데 고기 안 먹어도 되는 건가? 이런 의구심과 약간 의심을 가지고 식사요법을 하시면 그 효과는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저랑 같이 이런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있고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네. 실제로 자기들 환자를 데리고 이렇게 임상을 해봤는데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네. 이런 것들이 계속 공부가 되고 학습이 되고 데이터가 쌓이면 나도 저렇게 먹으면 내 암도 없앨 수 있겠다. 내 암도 사라지겠다는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 확신이 있어야지만 효과가 극대화가 됩니다. 근데 정말 되는 거야? 소고기 먹지 말라. 소고기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본인 스스로 갈팡질팡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면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시면 효과가 나올 때까지 절대 그만두지 않은 각오가 필요합니다. 도중에 포기하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중에 포기하지 않으려면 강한 확신이 필요한 거죠. 이거 무조건 된다. 내가 이렇게 6개월 1년 먹으면 암은 절대 잘할 수가 없다. 암이 줄어든다. 전이 되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기를 잘했다.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진심으로 들 때까지 계속 이 시사협법의 원칙을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마테오 다카오 박사의 시사원칙을 꼭 따라가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수많은 암을 이겨냈다는 사람들의 책들 의사소년이 쓰신 것들 환자가 쓴 것들 여러 종류의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들을 계속 읽어보고 학습을 하시는 거예요. 학습을 하시다 보면 공통적인 게 있고 그 방법 중에서 내게 맞는 방법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 방법을 내가 철저히 공부해야겠죠. 부작용도 공부해야 되고 확신이 생기면 그걸 될 때까지 3개월, 6개월, 1년, 2년을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어느 순간 검사를 했을 때 증상이 좀 호전되고 암이 좀 작아지고 더 이상 전이되지 않고 암이 커지지 않는 그런 걸 발견하게 되면 그때 더 확신이 붙습니다. 이거 정말 되는구나. 그럼 그때 그 사람은 이제 살아나게 되겠죠. 그 암은 점점 사라지게 될 거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시사협법에서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암 치료를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 필요합니다. 또 말씀드렸지만 병원의 치료도 병행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말기암 환자분도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그분도 병원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했어요. 주마니아라는 분인데 그분 책도 썼습니다. 그 만났는데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공부였어. 암에 대한 공부. 항암제 공부하고 여러 가지 식사협법도 공부하고 정말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수술을 하면 항암제를 먹으면 한 달 더 살 수 있다. 이 정도로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본인이 공부해서 본인이 이제 식사협법이나 이런 가지를 해가지고 암을 극복하신 분이거든요. 물론 그분이 낳았다고 해서 다 낳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이 낳았다는 것은 나도 역시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암을 이겨야 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암을 알아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암을 모르고 막연하게 당연히 이기지 못하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암에 대한 굉장히 좋은 책들을 여러분들께 계속 이런 식으로 전달해드리고 알려드리고 리뷰를 계속 할 겁니다. 책을 읽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 영상 계속 따라오시면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책을 읽는 걸 즐겨하신다 그러면 다양한 책들을 좀 읽으시면서 혼자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치료하지 못하는 암은 없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뭐 어떤 것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재발한 난소암 사라지고 인공함문도 피로 없어졌다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것은 실제 환자가 암을 극복한 사례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도 암이 나았네 이런 사례들 많이 알고 계신 것들이 암을 이겨내는데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암 환자의 사례를 갖고 왔고 이분이 어떻게 해서 암을 극복했는지 암을 사라지게 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입니다.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입니다. 오늘 사례의 주인공은 우지이 요코라는 64세 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일본인 사례가 많은 거고요. 몇몇 분들이 댓글에서 자꾸 왜 일본인 얘기만 하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책의 저자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4년 6월 24일 전철을 타고 가던 중에 복부에 맹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구급차로 실려간 병원이 멀어서 직근처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고요. 이때 담당 의사가 이 주부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왼쪽 난소가 전암상태 전암상태라는 것은 방치해두면 암일 확률이 높은 상태로 부어있어서 수술로 제거를 해야 한다. 이제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진짜 병명은 난소암이었습니다. 환자가 너무 놀랄까봐 환자 본인한테는 숨기고 가족들한테 남편과 아들한테만 사실 난소암이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런데 이제 환자 본인은 이제 암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 수술받기 싫다고 막 우기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종양마커 수치가 높아서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게 됩니다. 난소의 중양이 있으면 상승하는 CA125의 수치가 580이었다고 합니다. 정상치는 35 이하라고 해요. 10배 이상 높은 거죠. 거의 뭐 15배 정도 그리고 CA19-19-9 는 이제 정상치가 37 이하인데 610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거의 20배 가깝죠. 양쪽 난소와 자궁을 절제했고 수술 후에는 복부와 온몸의 항생제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 달 후에 두 번째 수술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안 사실이지만 첫 번째 수술을 해서 보니까 예상으로 암이 넓게 퍼져 있었고요. 오른쪽 난소까지 침투해 있었다고 합니다. 종양의 막까지 찢어져 있었고요. 암세포가 복부로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2차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때 이제 담당 의사가 사실 전암 상태가 아니고 난소암이다 라고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 본인은 암이라는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대로 이제 하루 종일 암만 생각하게 되고 당시 2학년 대학교 2학년이 아들에게 엄마 말이야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죽음까지도 생각했던 거죠. 다음 해이 1995년 2월 두 번째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 수술에서는 골반 내의 림프절과 대망 장 전체를 싸고 있는 넓은 막을 절제하게 됩니다. 일주일 후 담당 의사는 절제한 조직을 검사해 보니까 암세포가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퇴원을 하기로 했고 이제 식사요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수술을 이제 다 받고 이제 식사요법을 한 거예요. 수술을 뭐 거부하고 이제 뭐 식사요법을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식사요법을 적용하게 된 거는 암과 식사의 관계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고 그때부터 되도록 직접 만든 음식을 먹고 설탕 대신 꿀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암이 발견된 소기부터 생약성분 중 하나인 동충하초를 먹었고 또 아버님께서 만들어주신 약추도 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수술 후 몸 상태가 좋아져서 병이 나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1년 후부터는 정기검사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어 난 나았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암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병이 아니죠. 9년 후에 2004년 4월에 갑자기 복부에 격렬한 통증을 느낍니다. 장폐색증 진단을 받았어요. 장폐색증이라는 것은 장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혀서 장 내용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다행히 일주일 입원해서 이제 수술 없이 주사만으로 나을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폐쇄증이 내가 예전에 알았던 난소암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검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이제 좀 적긴 했지만 출혈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대장암으로 된 거 아니야? 이 걱정이 당연히 했겠죠. 다행히 이제 출현은 시질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남편이 이제 시애틀로 발령을 받게 되어서 미국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애틀로 간 지 얼마 안 돼서 2005년 3월에 남편이 가난 반전을 받습니다. 반전밖에 살지 못한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고 남편의 입원과 투병 생활 후에 뭐 그 충격 때문인지는 몰라도 엄청난 양의 하혈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S상 결장암이라는 이제 진단을 받게 돼요. 남편도 암 진단을 받고 본인도 S상 결장암을 진단 받은 거죠. 알고 봤더니 난소암이 그곳으로 전이가 됐던 거죠. S상 결장 수술을 받은 것은 7월 5일 막상 벨을 열어보니까 난소가 있던 위치에도 암이 재발되어서 그 암도 같이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수술 전에는 인공함문을 달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수술에서 깨어나와 보니까 배변 주머니가 이미 달려져 있었고요. 담당이가 인공함문을 단 것은 재발암을 더 이상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해줬다고 해요. 7월 9일 태어나자마자 남편을 만나러 호스피스로 갔는데 다음날 남편이 시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충격으로 온몸에 힘이 빠졌고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이제 힘이 쭉 빠지게 됩니다. 예전에 수술받은 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좀 입원을 했다가 다시 돌입 오스카 병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돌입 오스카 병원에서 와타요 다카오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체력을 회복하고 일단 퇴원을 했지만 10월이 되자 종양마커가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11월 다시 입원을 해서 CT검사를 해보니 난소가 있던 4cm나 되는 종양이 보였습니다. CT검사를 통해서 4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된 거죠. 산부인과에서는 수술을 4번이나 받는 것은 너무 위험하니까 항암제로 치료를 받아라 라고 권했고 와타요 선생님은 항암제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식사요법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항암제 치료를 끝내고 이제 본인도 더욱더 식사요법에 매달리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미네랄 워터에 레몬즙을 한 잔 섞어 마시고요. 30분 정도 산책한 뒤에 사과주스 한 잔을 마십니다. 아침에는 현미나 백미에 보리를 섞은 밥을 먹고 또는 오트미를 먹었습니다. 미네랄 워터에 가다랑어포 마른 멸치 마른 새우 바닷말 파래 깨 콩가루 잣 아몬드 파우더 동충하초 분말 이런 것들을 밑석에 간 것을 삼 작은술 삼 작은 숟갈을 뿌려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식으로는 파, 부추, 오크라 숯같은 제철 채소를 잘게 썰어 나또와 무즙을 섞은 것을 먹었고요. 뿌리 채소가 들어간 된장국도 빠질 수 없는 메뉴였다고 합니다. 점심에는 생강, 향신료 대파 등을 넣은 메밀국수를 먹었고 레몬즙으로 맛을 낸 토마토 양파, 아보카도와 통밀식빵으로 만든 샌드위치 딸기잼을 넣은 요구르트를 먹었다고 합니다. 저녁은 현미나 백미에 보리를 섞은 밥에 생두부 레몬즙을 뿐인 생선에나 정어리, 정갱이 연어, 새우, 게 그리고 뼈째 먹는 생선 등 여러가지 여패류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저염 다시마와 생강을 달짝지근하게 졸여서 냉동시켜 놓고 밥을 먹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시세끼를 먹었고 본인만의 식사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난소암 난소암이 사라진 식사원칙인데 이분은 이렇게 신경 썼다고 해요. 체온을 올리기 위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생강을 매일 먹는다. 동물성 식품은 어페류를 중심으로 하되 닭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먹고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채소는 뿌리채소 중심으로 신선한 것을 농가에서 직접 구입해 사용하며 대부분 쪄서 레몬즙을 뿌려 먹는다. 소금 기름은 극히 적은 양만 사용한다. 수분은 많이 섭취한다. 삽배초차 홍차 우롱차 녹차 뿌리채소 수프 두유 등을 하루 1.5리터 이상 마셨다고 합니다. 외식은 한달에 두번정도로 그치고 초밥과 직접 손으로 뽑아낸 메밀국수 외에는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7년 1월에 수술을 받기로 하였으나 와타요 선생님이 항암제로 치료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래서 수술이 취소가 됐고 9월쯤에 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수술 직전에 검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암이 사라집니다. 절제수술이 필요 없어져서 인공 함문을 제거하는 수술만 하게 됐고 실제 사진입니다. 이렇게 위에 사진을 보면 골반 아랫부분에 직경 4cm의 전의암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 2월에 촬영한 영상인데 밑에 사진이 항암제와 시스템법을 병행한 후 암이 깨끗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덕분에 인공 함문도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결론은 뭐냐 이제 이분이 난소암을 이겨낸 거죠. 또 인공 함문도 달았었는데 근데 수술 항암제 다 받았습니다. 받을 수 있는 걸 다 받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받은 거고 그리고 나머지 시스템법을 통해서 암을 깨끗하게 사라지게 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절대 병원의 표준치료 항암 방사선 수술 거부하고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다. 그리고 같이 했을 때 시너지가 극대화돼서 암이 훨씬 빠르고 깨끗하게 나일치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유방암 절제 후 온몸에 퍼진 전이암의 치료 사례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제 암을 완치한 이제 암을 치료를 상당 부분 좋게 긍정적으로 바뀐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좀 접하시면서 암은 분명히 치료할 수 있는 병이구나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구나 그리고 절대 희망을 놓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많은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아기 외과 명예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이제 분은 모테기 마키코라는 분이에요. 주부시고요. 55세이십니다. 이분이 2006년 9월 담당 의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암이 온몸에 퍼져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수술이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축복인 거예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수술을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10년 전에 절제 수술을 받은 유방암이 온몸으로 퍼져서 전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양쪽 폐 폐림프절 기관지 왼쪽 부신 뇌 두개골 가슴등뼈 오른쪽 늑골 허리등뼈 이 모든 곳에서 암이 발견되는 겁니다. 많이 퍼진 거죠. 수술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어요. 특히 양쪽 폐는 다발성 전이로 누군가는 마치 별이 총총 박혀있는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암이 퍼져있는 줄도 몰랐대요. 알게 된 것은 봄부터 시작된 기침 때문이었는데 몇 달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보통 기침, 감기 이런 것들 일주일 정도 앓고 나면 낫잖아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이게 낫지 않는 거죠. 그만큼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기침, 감기 바이러스가 낫지 않은 거죠. 10년 전에 유방암과 관계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한 거죠. 유방암이 처음 걸렸을 때는 1996년이었는데 이때는 스스로 이상을 감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슴에 멍울이 잡혔던 거죠. 그래서 1cm 정도의 암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때는 이제 유방온존요법이라고 해서 암 부위만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 후로는 유방암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았고 10년 동안 딱히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렌트겐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됩니다. 즉시 공립병원으로 옮겨서 CT검사, MRI검사, 혈액검사, 기관지 내시경검사, PET검사 했더니 온몸이 암덩어리가 되어 있었던 거죠. 담당 의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행히 암이 증식하는 속도가 빠르지 않으니 뇌와 두개골치로는 잠시 미루고 우선 항암제 치료부터 시작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나 이제 이 환자분이 어떤 과거가 있었냐면요. 큰어머님이 암환자였는데 항암제 치료를 받은 후에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나는 것을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암제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컸던 거죠. 그래서 항암제 나는 항암 받기 싫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담당 의사가 이제 항암제 치료를 받지 않으면 호스피스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남편은 이제 항암제 치료를 거부하는 왜 의사 말대로 하지 않냐. 너가 의사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막 화를 냈다고 해요. 그런데 자신은 그 안 좋았던 너무 그 기억 항암제를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어가던 큰 어머님을 보셨기 때문에 받기 때문에 뜻을 굽히지 않고 이제 항암제를 계속 거부합니다. 마음속에 자신이 믿던 구석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거슨요법입니다. 거슨요법은 제가 과거 영상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녹즙을 이제 13잔인가 하루에 그 정도 먹는 거예요. 매일. 그게 이제 거슨요법인데 이걸 통해서도 수많은 이제 암들이 이제 사라지고 치료가 되는 사례들이 있었던 거죠. 친구 아버님께서 암선고를 받고 두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거슨요법을 통해서 몸이 놀라울 정도로 건강해지는 것을 자신이 또 직접 봤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암이라는 게 식사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를 인식하게 되죠. 당근 주스를 먹거나 채소를 먹는 등 식사요법을 시작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암에 대한 공보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와타요 다카오 박사님을 만나고 진료를 받게 됩니다. 이제 항암제를 싫어하는 것을 이제 막 얘기했더니 와타요 다카오 박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암의 성질을 고려해서 유방암이었죠. 항암제가 싫다면 호르몬제를 사용해보는 건 어떠냐 이런 제안을 받고 호르몬제 치유로를 시작합니다. 그 후 뇌종양 감마 나이프 뇌종양 감마 나이프라는 것은 방사선의 일종의 감마선으로 머리를 절개하지 않고 병소를 제거하는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고바라 다쿠마 선생님한테 두개골의 전이암 절제수술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요통이었습니다. 허리 등뼈로 전이된 암이 압박골절을 일으켜서 통증이 심했던 거죠. 걷지도 못하고 거의 기면술 생활할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계속 식사연법을 철제했던 거죠. 당근 주스는 먹을 때마다 주스기로 짜서 하루에 3번을 마셨고 400에서 500ml씩 마셨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주식은 현미에 10가지 잡곡을 먹었고요. 아침, 점심, 저녁 한 공기씩 먹었다고 해요. 반찬은 여러가지 채소와 버섯을 생으로 먹기도 했고요. 찌거나 구워서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구울 때는 석세에 바로 굽거나 버섯의 경우는 알루미늄 호일에 싸서 구워 먹을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채소 외에 두부나 낫도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간을 할 때는 소금은 전혀 쓰지 않고 저염 간장을 아주 조금 넣었다고 해요. 그리고 레몬즙을 뿌리거나 미림을 조금 넣어서 맛에 조금 맛을 좀 좋게 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간식으로는 과일을 얹은 요구르트를 먹었고요. 현미떡에 흑설탕을 조금 넣고 구운 팥을 곁들여 먹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식사협법을 시작하고 1년이 지났을 무렵부터는 한 달에 두세 번 흰살 생선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까지는 철저하게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 안 먹었고 1년 정도 뭔가 상황이 호전되고 치료가 된다는 확신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한 달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어떻게 보면 주 1회 2주에 한 번 정도 먹은 거죠. 흰살 생선을 먹었다고 합니다. 골전이 치료제도 맞고 치료를 하면서 호리통증도 점점 나아졌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2008년 5월에 뼈검사를 받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골전이암 세포 성분이 줄어든 거죠. 유방암의 대표적인 종양마커인 CEA 기준치가 5 이하인데 3.8이 나왔고 CEA15-3은 기준치가 30 이하인데 13이 나왔다고 합니다. 면역력을 나타내는 림프구 수치는 738에서 11,749로 엄청나게 주어졌죠.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PET 검사에서는 암세포가 상당히 줄어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 그분의 사진인데요. 왼쪽 사진이 2006년 10월의 사진입니다. 화살표 부분이 두장엽 이라는 뇌 부분인데 전이된 암이 3.5cm 정도 그리고 이제 2008년 5월 찍은 게 오른쪽 사진인데 감마 나이프 시술을 하고 1년 반 동안 시사협법을 계속한 결과 암이 눈에 띄게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검사에서 허리, 등뼈, 폐, 부신 등으로 전이된 암의 종양마커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례는 사실 항암제에 대한 안 좋았던 추억, 기억 그게 있어가지고 항암제에 대해서는 정말 완강한 거부를 하셨던 거고 수술은 잘 받으신 거예요. 이 환자 분의 치료 사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 와타요 다카오 박사님 이 환자 분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코멘트를 써놨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반드시 낫는다라는 희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식사요법만 하면 낫는다? 이 식사요법 한 가지에 의존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식사를 강조하고 다양한 것을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수술, 항암, 방사선을 같이 하는 겁니다. 병행하시는 거예요. 나는 수술 무서워. 항암제 고통스럽대. 부작용은 크대. 뭐 이런 거 방사선은 힘들대. 이렇다고 해서 식사요법만 올인한다?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왓태우 다카오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항암제를 썼으면 더 빨리 나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식사에 대해서 식사와 암의 관계 그리고 어떤 식사를 해야 되는지 계속 그 책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물론 무섭죠. 수술 무섭고 뭐 아마 항암제 부작용 클 수도 있고요. 또 방사선도 치료받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수술 항암 방사선은 암을 제거하는 데 최고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서 내 안에 있는 몸을 없애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현대의학을 부정하는 것도 저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스스로 공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내 몸 안에 암을 없애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수정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5년간 생존율 0% 암환자의 암치료법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바바에스노리라는 60세 사람입니다. 5년간 생존률 0%였던 폐와 간의 전이암 환자였죠. 이분은요 2005년 봄에 평소보다 대변의 굵기가 가늘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혈병까지 나오게 되죠. 혹시 암인가 뭐 이런 생각도 스쳤지만 치질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가지 않고 두세 달을 보냈다고 해요. 바쁘기도 했지만 정말 이게 암일 수도 있으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병원을 가지 못한 거죠. 이게 정말 치질이면 사실 큰 문제가 안되는데 혹시 병원 가서 이게 정말 암으로 진단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한 두려움 때문에 병원에 가서 적극적인 검사를 받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7월의 어느 날 출근을 하던 전철 안에서 격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가까운 역에 내려서 화장실에 갔지만 대변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 시간 정도 웅크리자 통증이 스그러들었지만 이제 심각함을 깨닫겠죠.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 외과에 가게 됩니다. 혈액검사에서 조약마커가 39가 나왔습니다. 위와 장을 내시경을 봤더니 위는 깨끗했지만 장은 아주 심각한 상태였죠. 누가 봐도 꼭 의사가 아니어도 누가 봐도 암이구나 이 정도 상태였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상태였죠. 진단을 해보니까 3기 직전의 직장암 이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조금만 더 늦어도 손쓸 수가 없었다고 의사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에 장을 20cm 자르고 다시 연결한 수술을 받았고 4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천만다행인 것은 인공항문은 달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술 후 병리검사에서도 전의암이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후 였습니다. 대장 수술 후 전의와 재발을 막기 위해서 경구항암제를 1년간 복용을 했는데요. 1년 후에 폐에서 전의암이 발견된 겁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크기는 1cm보다 작았고 의사도 이 정도 크기라면 잘라내면 된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2007년 3월에 갑자기 혈액검사에서 종양마커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대장암의 종양마커 기준치는 5인데 20 전후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PET 검사를 해봤더니 이번에는 간에서 전의암이 또 발견됩니다. 그런데 하필 그 암이 위치한 곳이 간 속에 굵은 혈관 근처라서 절제수술을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했다는 거예요. 항암제를 할 수밖에 없었죠. 직장에서 암이 발생한 후에 느닷없이 멀리 떨어진 폐로 전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원격전의 라고 하는데요. 이런 원격전의는 예우가 아주 나쁩니다. 왜냐하면 원격전의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혈액의 속에 암세포가 빙빙 돌아다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액을 타고 암세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 멀리서도 암이 전의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원격전의 상태는 굉장히 예우가 좋다. 의사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5년 생존률이 제로 입니다. 제로 0.1% 도 아니고 제로 0이라는 얘기죠. 의사는 치료가 아닌 연명 목숨을 한 달이라도 더 늘리는데 목표를 두고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5년 생존률 제로라는 말을 듣고 이제 얼마나 절망적이 있겠어요. 이제 이 간에 생긴 그 간 깊숙한 곳에 생긴 암을 절제해 줄 의사를 찾기 시작합니다. 병원들이 막 수업을 했죠. 그러다가 찾은 것이 거슨 요법 이었습니다. 당근이나 다른 채소로 주스를 만들고 현미채식도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먹구구식으로 내가 암환자의 식이요법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후쿠시마 학원대학교의 호시노 요시이코 교수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와타요 다카오 선생님을 소개 받게 되죠. 와타요 다카오 박사도 수술은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방사선 치료와 간의 환부에 직접 항암제를 주입하는 간동맥 항암제 주인요법과 식사요법을 병행합니다.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식사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와타요 다카오 박사도 수술 항암 방사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방사선 치료 직접 하라고 했고 항암제도 직접 주입하는 것을 권유를 했죠. 식사요법을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식사요법으로 암을 치료하시는 분들이 꼭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같이 병행하는 거다. 수술 항암 방사선 안 하고 식사요법 하는 게 아니고 수술 항암 방사선 할 수 있으면 다 하고 식사를 함께하는 거라는 거 꼭 말씀드립니다. 한 달간 입원해서 방사선 치료와 간동맥 항암제 주입요법을 해서 당근 주스와 소금을 사용하지 않은 채소 요리만 먹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실제로 암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식사법 핵심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갓 짜낸 당근 주스 500ml 를 마십니다. 만약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시중에서 당근 주스 캔을 3캔 씩 마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면 당근 주스와 8에서 10종류의 푸른잎 채소 주스를 마셨고 푸른잎 채소 주스는 그때그때마다 다르지만 수송채 몰루 헤이야 파슬리 셀러리 양상추 양배추 뭐 이런 것들 감자도 자주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온갖 채소들을 다 넣어서 갈아서 먹은 거죠. 처음에는 일반적인 분쇄시 주스를 썼는데 분량이 많아 잘 막히고 채소의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압착식 주서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소는 물론 감자도 쉽게 주스로 만들 수 있었다고 하고요. 채소의 진액을 80% 정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마시는 주스 양은 푸른잎 채소주스 500ml 그리고 당근주스 1300ml 에서 총 500ml 그래서 총 1.8L에서 2L 정도의 채소 과일주스를 마신 겁니다. 매일매일 주스 외의 식사는 아침은 현미밥으로 만든 주먹밥 그리고 바나나를 먹었고 점심은 편의점에서 파는 무지방 요구르트 집에서 가져온 사과 그리고 가끔 통밀빵을 먹었고 밤에는 현미밥 한공기와 여러가지 채소를 쪄서 식초나 아마인유를 뿌려 먹거나 때때로 채소를 적은 양의 아마인유로 살짝 볶아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배가 고플 때는 건포두나 호두 바나나를 먹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렇게 채소 과일주스 마시면 밥을 안 먹는 거냐 많이 여쭤보시는데 식사 하시면서 중간중간 먹어주는 겁니다. 이분도 그렇게 먹었죠. 결국 이분이 드신 것은 현미 채소 과일 무지방 요구르트였고 고기나 생선 가공식품은 전혀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식사 요법을 결심을 한 후로는 이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고 해요. 식사 요법에는 엄청난 양의 채소와 과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육류를 섭취하지 않다 보니까 또 방사선 치료로 시옥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한 달 동안 체중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암 발병 전에는 172cm 85kg 암 발병 후에는 78kg 까지 빠졌고 입원한 후로는 한 달 만에 58kg 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급격하게 빠진 거죠. 체력도 많이 빠졌고요. 체력도 많이 떨어졌고 하지만 이렇게 점점 외소해지고 온무게가 많이 빠졌음에도 고기나 생선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와타요 선생님을 만나고 식사요법으로 과연 암이 나을까 이런 의심이 식사요법으로 암이 낫거나 호전하는 사람이 많다.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신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를 해도 불안해하지 않았고 또 고기나 생선을 먹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치료했을 가장 중요한 게 이런 확신 신념 입니다. 식사요법으로 정말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공부하시고 이 방법에 대한 확신을 가지셨을 때 식사요법을 올인하셔서 효과를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원을 한 후에는 체중이 점차 늘어났다고 해요. 고기나 생선을 먹은 게 아닌데도 70kg 정도에서 안정을 찾았고 간암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검사를 받게 되는데 암세포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분이 공유해 주신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이 2007년 5월 MRI 사진이고요. 하대정맥 왼쪽에 암이 보입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 간동맥 항암제 주인요법을 실시하면서 방사선요법과 시설법을 병행했고 현재 화면에서는 오른쪽 사진에서는 암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제 종양마커 변화인데요. 아까도 제가 쭉 설명드렸지만 7월 7년 2007년 9월쯤에 종양마커가 급격히 치솟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어쨌거나 이렇게 안정을 끝에 가서는 찾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자의 사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 암을 치료하는 데는 무턱대고 단정하는 태도나 섣부른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효과적이고 위험성이 낮은 치료법으로 암의 기세를 약화시키면서 이 식사요법을 병행할 때 그리고 이제 이 치료법에 대한 치료법에 대한 본인의 그 확신 의심이 아닌 확신이 있을 때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계속 책 읽고 같이 영상으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말로 전해듣고 이거 한번 해봐 라고 했을 때 시사법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체중이 막 쭉쭉 빠져.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나흘병도 낮지 않고 또 시사법을 오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해서 내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때 암을 고치는 방법이 정말 수없이 많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계속 설명드린 부분은 와타요 다카우 박사의 시사요법 암치료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는 이것을 계속 보면서 이게 정말 맞나? 계속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검증하다 보면은 어 이거 정말 되겠다. 그런 확신을 들면은 그때 전적으로 믿고 흔들리지 말고 이 방법에 따라서 치료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생존율 0%의 환자였잖아요. 오늘 사례는 여러분 절대 낫지 않는 암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치료에 대한 확신 암은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치료에 한번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조용하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전립선 위 직장 식도 발생한 암을 극복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실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의 마지막 리뷰이기도 한데요. 오늘 정말 절망적일 수도 있던 한 환자분이 어떻게 그 절망을 이겨내서 희망으로 바꾸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이십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모치즈키 유타카라는 분입니다. 79세 고령의 남성분이고요. 2002년 말에 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건강검진때 혈액검사에서 전립선의 종양마커인 PSA 수치가 높아서 정밀검사를 해봤더니 초기에 전립선 암이 발견된 거죠. 다행히 정말 그 바늘구멍만한 크기였고요. 3월에 수술로 간단히 제거를 했습니다. 뭐 무탈하게 아주 무난하게 암을 성공적으로 제거한 거죠. 그런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직장의 암이 발견됩니다. 초기였던 전립선 암과는 달리 탁구공 크기만한 진행된 진행하고 있던 암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좀 큰 암이죠. 혹시나 싶어서 전체를 또 검사해 봤더니 위장에 새끼손가락 끝마디만한 암이 4개가 발견되고요. 식도에도 작은 암이 발견됩니다. 이 암들은 전이나 재발된 암이 아니고요. 전부 새롭게 발생한 암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양의 암이 한꺼번에 생겨난 거죠. 이 환자분의 어머니는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마지막에 림프 부종으로 격심한 통증에 너무나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35세 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가게를 계속 이어오는 게 이 환자분의 일이었는데요. 한신 대지진의 여파와 경기 침체로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온갖 세상 생각과 고민이 머릿속에 꽉 차있는 상태였는데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독여서 지금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대처를 하면 돼. 그렇게 수술을 다독였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암에 걸렸다고 하면 경황도 없어지고 사실 걱정과 고민도 많아지잖아요. 상상의 날 펼치잖아요. 내가 뭐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온갖 생각 어떻게 하면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건데 이분은 금방 마음을 다잡은 거죠. 지금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대처를 하면 돼. 이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운이 좀 따라주어서 와타로 다카오 선생이 이제 주치가 됐고요. 수술을 받은 것은 2004년 2월 대장은 20cm 위는 3분의 2 정도를 절제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뭐지 여기서? 이분이 수술 항암 방사선 거절한 게 아니에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수술 받을 수 있을 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20cm 대장 잘라내고 위도 3분의 1을 다 잘라낸 거예요. 수술이 끝나고 경과가 좋아서인지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거절한 게 아니고 의사의 판단 하에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수술 후에는 열흘 동안 주사만으로 영양보급을 했고 미음에서 죽으로 서서히 식사를 정상화시켰다고 합니다. 이분이 했던 시사 원칙의 핵심은 뭐였냐. 두 달 정도는 염분을 철저히 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 달 정도는 술을 끊었고 또 육류를 먹지 말고 대량의 채소와 소량의 생선을 중심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몬 등의 과일과 요구르트를 먹었다고 합니다. 레스토랑 경영을 해서 평소에는 육류 위주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채소라고 해봐야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시키면 조금 브로컬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 브로컬을 먹는 수준이었고 거의 50년 가까이 채소를 먹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고기 없이는 못 살던 사람이었던 거죠. 이랬던 사람이 내 몸에 암이 다시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식단을 바꾸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죽을 만큼의 큰 병에 걸리거나 가까운 사람이 그런 게 생기면 이렇게 불가능할 거라고 했던 식단도 바뀔 수가 있다. 모든 건 마음먹기에 따른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금까지 무엇을 먹었든지 상관없이 얼마든지 식단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하루 식단을 말씀드리면 아침에 큼직한 당근 두 개를 밑석에 갈아서 걸쭉한 상태가 되면 레몬즙 한 개 분량과 꿀 세 큰 수를 섞어서 마셨다고 합니다. 사과와 포도 바나나를 한 개씩 먹었고요. 가끔 참깨 페이스트를 바른 토스트에 카페 커피를 마셨다고 합니다. 점심과 저녁은 채소를 무책하나 찐 것을 먹고 생선 요리에 물을 갈아 곁들인 것 그리고 밥을 주요 메뉴로 먹었다고 합니다. 채소는 시금치 소송채 쑥 호박 등 제철이 나는 것 위주로 먹었고 생선도 그 계절에 잡히는 신선한 것을 먹었다고 합니다. 가자미 동 방어 고등어 삼치 그리고 연어나 꽁치를 가끔씩 구워 먹었다고 합니다. 간을 할 때는 저염 간장을 아주 조금 사용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간장이 아니라 저염 간장 그리고 매일 밤 목욕 후에 150g 정도의 요구르트를 한 개 먹었고요. 낫도나 누에콩 푹콩을 일주일에 두 번씩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단을 바꾸면서 술도 완전히 끊었다고 합니다. 식도함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식단을 먹었더니 암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식도함이 사라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바꾼 새로운 식단을 먹으니까 체질이 바뀌어서 이제는 더 이상 고기를 먹고 싶다는 생각조차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분이 레스토랑 운영해가지고 맨날 스테이크 먹던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는 아예 고기를 먹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사라진 이런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거를 주로 드시고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던 사람도 고기 안 먹는 거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분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50년 동안 채소를 먹지 않던 사람이 180도 식생활 바꾸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인데 자신의 생명이 걸리니까 바꿀 수 있었던 거 이 얘기는 결국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냐 내가 어떤 결심과 각오와 의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180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항암제나 방사선 육법은 적절히 사용하면 효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든 항암제든 방사선이든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을 리뷰해드렸습니다. 이 책에 나온 얘기가 절대적으로 무조건 옳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암을 낳았고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게 표준치료로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교수님들한테 받는 수술하세요 항암제 드세요 혹은 방사선치 받으세요 이거 하시는 거예요. 하시되 먹는 것을 바꿔보라는 거죠. 저도 리뷰를 하면서 많은 분들께 질문을 받았고 또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라는 걸 압니다. 어떤 의사는 먹지 말라고 어떤 의사는 먹어도 괜찮다고 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공부하는 것 밖에 없어요. 내가 공부해서 내가 먹을 음식과 먹지 않은 음식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 그래서 그 식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 그것이 내 몸에 있는 암을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이고 다시는 암이 내 몸에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방법이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